방으로 자꾸 누가 껴 방지해 이거 비밀번호 아니죠? 갑시다 갑시다 준비됐으면 갑시다 꺼고 플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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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실시간으로 기 빨리고 있어요 레디해 빨리 레디해 아니 기 빨리고 있으면 신청하면 더 빨려야 돼요 아직 부족해요 너무 힘들어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아니 더 힘들어야 돼 아직 부족해 당신은 아직 부족해 당신은 아직 좀 더 분노해야 돼 TV는 뭐예요 영어로 부스 부스 나오 젤리 하나 더 먹어야겠다 배고프거든요 나도 먹어야겠다 나도 그러면 치킨 하나 치킨? 치킨 치킨 치킨을 식힐 정도인가요? 길게 가나요? 모르겠어요 짧고 굵게 가죠 침창맨님께서 침창맨님께서 지금 체력 이슈가 있으신 것 같아요 아니 쟤 내일 아침에 일정이 있어가지고 아 저런 저런 그러면 이게 이거 한번 방구 좀 끼지 마시고요 누가 30초 만에 30초 만에 F F K 아니에요 K? F예요 F예요 전건이가 꼈네 옷은 내가 아래 아래 어 나 옷 많았는데 어디있었지 아 방 아 아 오케이 설정 끝 설정 끝 가시죠 아 방구 소리 이끌래 척소효과 볼륨인가? 아 방구 꺼 방구 꺼 아이 냄새나 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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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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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플랜님 플랜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 뭐야 그러면은 아 야 너 뭐야 저 사람있죠? 아니요 뭐야 사람이 없어 여기는 아 사람이 없어 너 뭐야 너 지금 시간 쿨타임 기다리는거지 아니요 저 캐나다 거위입니다 캐나다 거위가 뭐야 캐나다 거위는 그 저 죽이면은 바로 신고돼요 아 오케이 오케이 형님 보세요 나는 거위야 형님 형님 둘 털렸어 어 뭐야 셋 털렸어 옥자님 옥자님이랑 이거 한 번에 두 명을 썰어버릴 수가 있나 이게? 잠깐만 옥자님 아니 왜 조심을 안한거야 3명인데 저 아니 잠깐만 저 선생님 명우님이랑 호정이 형이랑 옥자님이랑 한명 더 있었는데 헤드님 어 어 저 비명지르면서 위로 올라갔어요 도망갔어요 제일 먼저 왜 신고 안했어요 저 저 저 잠깐만 여러분 여러분 제가 중요한 걸 봤습니다 뭐요? 류 류 누구죠? 류명환씨가 진배 죽였어요 어? 어? 왜 너 가만히 죽였어? 류명환씨? 내가 모르고 봐버렸어 그래서 이게 동시간 때 3명을 죽일 수가 없는 게 따로 죽인 거야 그래서 류명환씨에요 아 알았다 알았다 저 저 저 알았어요 현명 보안관이네 어? 잘못 질렀네 한명이 아니 그 류명환씨 맞습니다 저 믿고 류명환씨 찍으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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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일단 류명환 봐라 류명환 아니면 나 아니면 침장맨님 죽여 나 아니면 침장맨님 죽여 어 아니면 저 죽이세요 저 봤어요 아니 선생님 류명환 죽여 류명환씨를 대겠는데 류명환씨를 대겠는데 만약에 제가 죽는다면 옥자님을 의심해 주십시오 제가 정확하게 봤어요 아니 근데 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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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하게 봤다잖아 오그룹군이야 뭐야 쟤 어? 류명환 낮아요 류명환 제가 이 눈으로 흉내들이야? 아니 흉내들이었어요? 어 에버 쟤가 이 눈으로 똑똑히 봤구만요 유재 뭔데요? 목격자가 있어 어? 침장맨님 잠깐 어 내가 똑똑히 봤구만요 나 나 나 거의 봤죠? 류탐정이 류탐정이 죽이는거 똑똑히 보셨어요? 네 죽인거 봤어요 죽었잖아 안죽었나? 죽었죠 저 사실 확실하지 않은데 그냥 침장맨님이 그러셔가지고 그런갑다고 죽였어요 근데 맞잖아 그죠 아까 나왔잖아 저는 몰라요 저는 그 안개 속에서 안다 거리 유지 좀 해주세요 거리 유지 좀 아니요 아니요 저 괜찮아요 거리 유지 거리 유지 저는 안심해도 됩니다 빅헤디가 죽였어 빅헤디가 죽였어 내가 죽인 게 내가 죽인 게 저거 뭐야 누가 죽었어 옥자를 찌르는 걸 봤고 옥자를 찌르는 걸 봐가지고 거짓말이야 벌써 죽어 있었어 이미 내가 복수자입니다 내가 칼로 써는 장면을 못격겠어 울프님 그쵸 내가 봤고만요 빅헤드가 죽이는 걸 내가 죽인거 맞다니까요 내가 죽인거 맞는데 내가 죽인거 맞는데 제가 복수자입니다 잠시만요 빅캐드님 복수? 복수자가 뭔데? 복수자가 뭔데? 그 전에 사람을 누가 죽였는데요 도연이가 죽인줄 알고 내가 울프가 옥자가 범인같다고 해서 내가 보안관이라서 죽여봤어 그러면 제가 잘못 죽였구만요 도연아 미안하다 근데 머리가 죽였어요 아니 아니 저기요 아 이거 헤드님이야 아니 머리가 한 번 더 꾼거 같애 복수자 복수자 복수자일 수 밖에 없는게 연속으로 두명 못죽이잖아 그니까 따요니님이 옥자를 죽였는데 저는 도연이가 옥자를 죽인줄 알고 도연이를 죽였어요 도연이를 왜 죽여요? 도연이가 범인이네 백상현이야? 백상현이네 시간 가기전에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헤드님 띵온님은 왜 죽였어요? 띵온이는 제가 안죽였는데요 너 또 죽였어? 아니 잠깐만 빅캐드님 범인인게 뭐냐면 여기에 4명밖에 없어 도난씨는 있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도난씨를 왜 죽여 난 봤어 빅캐드가 죽이는거 봤잖아요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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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런거 봤다니까 야 왜 안되냐고 다시 바꾸만요 니 두 눈으로 똑똑히 봤구만요 똑똑히 저도 봤구만요 저랑 도연이는 어디있었는데 아니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도연님 같이 있었어요 따요니씨 갑자기 두명이 사라졌어요 아니 지들이 아주 두 눈 똑똑히 봤쇼 아니 울프야 도연이가 있었어? 생각해보니까 내 이 집이 있었어요 내 이 집이 스피커가 있네 우리 앞에서 보는 앞에서 죽였다고 써놨다고 그냥 근데 이것도 맞아 근데 아까워서 안한거 뿐이야 아 근데 안나올거 아니야 아니 일단 한 명 내가 컷했으면 몇 명이 야 이거 몇 명이야 시선아 살인자야 아 이거 안나게 죽은거구나 아 이거 봐 마지막에 한번 봐줘보지 됐다 아 이거 봐 이거 봐 아 뭐야 이거 다음에 할라 그랬거든 아 이거 다음에 할라 그랬거든 아 이거 다음에 할라 그랬거든 거위도 코칭 가능하다 그러면은 방설정 못한다 방설정 바꿔서 방설정 방설정 바꿔야돼 이거 무능한 거위랑 오이 말고 등록치 있는데 해놓으면 안돼요? 방설정 우리 오리인지 아닌지 보이는거랑 약간 펠리컨 넣으면 좋지 않을까 나 너무 똑똑해버린다 아니 근데 똑똑하다보게 내가 죽일 때 도망가기 싫어 연습게임 아니 근데 너무 무서워 오케이 오케이 근데 나 누구누구 있는지를 잘 몰라 이거 그 캐릭터들 엄청 많네 옆에 저 빨간색 브이넥이에요 저 빨간색 브이넥이에요 느낌표 누르면 나와 느낌표 누르면 나돈데 어 느낌표에 직업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오리 둘에 중립 둘이라 써있어요 예 그럼 여기 빼고 나머지는 오리인거야 아니 거위인거야 거의인거야 오케이 지금 타입도 중립들 오리가 나쁜데 플레임 소리 너무 커요? 아 플레임은 설정 안했어 아니 왜 우리 뭐있어 뭐있어 왜 우린데 연인이야? 캐릭터가 엄청 많네 아 연인이 또 연인이 썼나보네 연인 나랑 플레임님이랑 연인이였어 음 우리 상인사인데 옥장님이 뭔데 아 죽여가지고 나 같이 죽음 아 그래서 한 번에 세명이 죽었구나 응 아니 아니 본소리 이거 뭐 찌르면은 같이 죽는 거 뭐 일어났어 그냥 그 잘못 죽이면은 같이 터짐 자 오리야 오리 아니고 거위 죽이면은 됐어 너무 많으면 안되네 됐어 너무 많으면 안되네 어 잠시만요 노잼직업 만억에 하는 중 오케이 좋아 좋아 나 방금 노잼직업이었어 만억형 직업 난 그냥 거위였어 나도 거위였어 나도 거위였어 거위 빼라고? 언도사 연인도 있어 새로운게 많이 나왔네 연인도 빼자 연인 연인 뺄까? 아닌가? 연인 있으나? 연인 있으나 연인은 재밌을지도 연인 어떻게 넣을까요? 나 네 오케이 넣고 갑시다 보앙관은 무죄인 사람 죽이면 자기도 죽어요? 네 네 오케이 맞아요 무죄인 사람 죽이면 자기도 죽어요 아 송골매 다 죽이기 오 아니 재홍씨 연인 넣을게요 공격적인 뺄까? 여기 뭐 뭐라고요? 공격적인 브라자리 공격적인 재홍매 너무 노골적이야 그러니까 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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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 레디 레고 레고 아 너무 어렵다 아 아 아 어떻게 하는거지? 뭐야 이게? 스포스 아 무서우니까요 아 아 저 뭐예요 뭐예요 나 거의 나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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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거리가 나쁜 놈인 아니잖아 어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놈인가? 잠깐만 거비가 착한 사람 아니에요? 거의가 착한 사람 따라오지 마세요 잠깐만 기능을 어떻게 쓰는거야? 왜 왜 다 여기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거리 우재 이러고 죽어있다 이러고 죽어있어 잠깐만 얌얌 어디갔어 얌얌 어디갔어 뭐야 월프야 어디있었어 저 한시에 명훈님이랑 계속 있었어요 한시에 명훈님 박옥자 안보임 박옥자 안보임 그리고 얌얌 또 사라졌어 얌얌 박옥자 같이 사라짐 얌얌 박옥자 같이 사라짐 같이 있다가 위험해요 위험해요 지금 가지 맙시다 우리 룩3님 딱 봐도 아닌데? 보니까 안정거리 유지해주세요 나도 아니야 아 맞네 나 아니야 봐봐 나 아니야 나 아니라니까 일로 가보자 여기네 여기네 어디로 가야되는데 뭔데 저저저저저 사보타지 터져가지고 나 근데 미션 해야되는데 뭐야 룩3 있는 곳에서 시체 나왔음 룩3? 룩3 아님 울프임 둘 중에 하나 있는 곳에서 시체 나옴 어디서 발견했어 울프님 울프인거 같음 이름 안나오는거 뭐야? 우리 이름 안나오는거 나 표시가 안나와 발견이 어디야? 방금까지 같이 있었는데 울프일 수 밖에 없는거 아니야? 울프만 없었잖아 거기에 나 밑에서 얘기하다가 올라가고 있었는데 침착맨님 이름 안나오는거 뭐에요? 나는 옥잔이 봤어 올라가고 있었어요? 변장술사 근데 내가 발견한거는 올라가는거는 아래 발견된거에서 올라갔으니까 나 만나면 아래 시체 있는데서 올라간건데 침착맨님 저희 있었던데가 시체에 저희 같이 본데랑 완전 먼데에요 이름 안뜨는거 변장술사 아니야? 폭풍와서 그런거 아니야? 폭풍와서 여기서 모르겠는거잖아 여기서 지금 뜯었는데? 야 잠깐 누구 목소리 이상한데? 파티홀이 있나봐 헬로우 파티홀이? 아아 오오오 플레임이다 플레임 뭐야 누구야 플레임이야 플레임이다 플레임이다 이거 뭐야 이거 아니 울프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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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체로부터 올라간 데서 제가 만났어요 그러니까 울프님이 죽이고 올라온거 같아 아냐아뇨 울프가 죽이고 올라온거 같아요 울프님이 아니 시체는 아홉시에 있었고 나는 다섯시에 있었긴다 아니야… 강남 NEK quark 저걸 쓰지 저걸 쓰지 나 왜 찍어 나 찍은거 봐봐 아 정말 아주 심포 고약해가지고 어 나는 빼줘야 돼 나 빼줘야 돼 이제 이눈 두 눈으로 똑똑이 맞구만요 난 아니지? 인정이지? 나 아니지? 왜냐면 내가 죽였잖아 내가 신고해서 박옥자 얍얍은 좀 위험한데 룩삼도 아닌거 같고 룩삼도 아닌거 같고 아니 다들 미션은 해야 이깁니다 미션합시다 미션합시다 미션하셔야 돼요 미션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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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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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뭐야 저 아까 여러분들 많은 일 있었을 때 제가 한가지 일이 있어가지고 얘기하려다가 못 얘기한게 있었는데 얘기해도 될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상현아 이게 무슨 말인지 상현아 하세요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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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 압정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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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정일이랑 아까 박옥자 누나 둘이삼아 이상한데 있었잖아 아니 아니 명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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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사람이랑도 비볐잖아 잘 생각해봐 아니 맨 마지막에 비벼지긴 했어 압정일이랑 박옥자이랑 비볐다고 둘이? 우리 붙어있었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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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자님 아니야 옥자님 옥자님 뭐야 옥자님 옥자님 아니 아니 아니예요 옥자님 너랑 비빈거든 광장에 너무 많이 모여있어가지고 거기서 됐을 수도 있어서 솔직히 아 근데 여기서 그냥 넘어가는거 어때? 그냥 스킵하는거 어때? 많이 남아있는거? 그건 어때? 아니 이거 왜 한건데? 아니 근데 그니까 이거 왜 했어? 아니 그니까 내가 얘기한게 뭐냐면 마지막에 다 겹쳤어 띵훈아 너 잘 생각해봐 근데 저거 도도새일수도 있어 도도새 근데 얌얌 얌얌평이랑 같이 있긴 있었는데 얌얌평이 비비려고는 안했어 그래 나 그냥 진짜 근데 따요니님 왜 신청했는데? 아니 그니까 아까 그 울프 그때 나도 본게 있어가지고 얘기할라 그랬는데 님들이 계속 얘기해가지고 절대 죽여주지마 절대 죽여주지마 아니 저는 딘베씨가 죽은거를 봐가지고 얘기할라고 한건데 아니 딘베씨가 아니 딘베씨가 피라빈에서 죽어가 절대 죽이지마 아니 딘베씨가 아니 누가 죽였는지 봤냐고 아니 딘베씨가 누가 죽였는지 봤냐고 우리는 따요니 좀 죽여주세요 천연이야 누가 죽였는지 봤냐고 제발 옵자씨가 닿는거 진짜 섭섭해 옵자씨가 닿는거 진짜 섭섭해 옵자씨가 닿는거 진짜 섭섭해 아니 난 몰랐잖아요 양형님 아니 그냥 달아버려야겠다 달아버려야된대 어어 어 우리 안전하고 룩3은 아닌거같애 룩3은 아닌거같애 미션합시다 자 미션합시다 아 이거 새로 해야되는구나 마지막에 다 겹쳤었는데 한번에 여기 광장에서 한번에 다 했었잖아 미션합시다 미션 미션해 미션해 어 뭐 소리가 왜이래 미라가 소환됨 이거 뭐야 미라 뭐임?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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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뭐야 미라 뭐야 뭐야 야 지고 세웠다 따요니 반지! 절대 죽여주지마 어떻게 된건데 절대 죽여주지마 어떻게 죽여주지마 미라야 미라에 죽었나는데 어설픈 관종인데 뭐야 뭐야 왜 이겼어 아니 얍조들이 설마 미라에 죽었어요 미라가 뭐야 아니 뭐야 야 이거 맵이 너무 어렵다 기본맵 파자 기본맵 기본맵 어 기본맵 파자 미라가 모르겠어 미라가 모르겠어 미라가 모르겠어 미라가 모르겠어 흥의 맵 흥의 맵 왜 미라로 만드는거야 지금 미라를 어떻게 바꿔 아 형 미라 내가 뽑았는데 또 안걸리는데 또 걸리려면 한참 걸리는데 미라 괜찮은데 미라 괜찮은데 그럼 한번 더해 그럼 한번 더해 왜 죽은거야 미라가 뭔데 미라는 부딪히면 죽는데요 아 부딪히면 죽어 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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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돌려 큐돌려 미라같은Two 큰일날 아아 플레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팀창맨님 선량한 시민이신가요 아니면 오르신가요 저 시민이에요 시민이요 근데 오지마세요 오지마세요 팀창맨님이 결백하시다면 저의 비밀을 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뭐 하나 말해보세요 아 잠깐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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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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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잘 봐 잘 봐 목소리 울프 어 누구 죽었다 죽었다 어 뭐야 이거 아까까지 없었는데 그 어두워지는거 한 다음에 바로 옆에서 죽었어 내 옆에 있던 사람이 범인이야 이거 방금 죽은건데 그때 옆에 있었던 사람이 자 플레임 저 말씀드릴게요 저랑 울프랑 얘기하고 있었는데 울프가 본인을 연예인이라고 밝혔거든요 근데 어두워지더니 제 옆에 침착맨님이랑 저기 누구야 누구 있었지 룩삼이였나 플레임도 있었어 플레임 내가 두 눈으로 깜짝 놀랐어 플레임 룩삼 플레임 잠깐만요 침착맨님 아니 침착맨님이랑 플레임이랑 울프가 세 명이 있었는데 갑자기 불이 꺼졌어 그리고 누군가 죽었어 내가 그 개빠가 뭐 단세포 생물 암회바도 아니고 내가 죽으면 근데 연예인이라서 밝혀진거지 아 연예인이라서 걸렸구나 연예인이라서 걸렸구나 연예인이라서 걸린거지 플레임 아직도 룰 몰라 룰 아직도 몰라 이해 못했어요 침착맨님이 연예인인거 알아서 저 다음산에 찾아가서 순순히 부는구나 플레임 잠깐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침착맨님 제가 사망살인이 일어나기 전에 제가 고백을 하나 하겠다고 제 직업 밝혔잖아요 캐나다 글쓸하고 빵쳤어 되게 어설프게 아이쿠아 캐오 저소라고 택드 얘기하면 안되겠다 와아 플레임이야 내가 죽일수있는 뒤에 있었는데 살려줬잖아 내가 두눈 두눈이면 두기만 똑똑히 듣고 봤구만요 또? 침착맨님 눈을 못쓰게 침착맨님 눈을 못쓰게 아니 말고 종수도 있었긴 한데 종수도 있긴 했어 사람이 목숨이 아님 말고로 판명될만한 그런 판명이 가치입니까 아니 이거 만약에 이거 아니면 침착맨님 침착맨님 아니 아니면 종수야 종수일수도 있어 종수일수도 있어 침착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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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종수형 잘가 근데 맞을수도 있어 맞을수도 있어 그럼 안다면 맞을수도 있어 맞을수도 있어 그러면 안다면 돼요 그럼 안다면 돼요 아니 말고 아니 말고 침착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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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구스였나 구스였나보다 구스였나 보다 미션이나 하자 죽은, 죽은 올이 뭐 거의 다시 오진 않으니까 다음 스텝 봐야지 롤도 똑같습니다 손해받다고 미련가지면은 될 것도 안돼 종수인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종수인 것 같아 종수다 이거 종수야 종수다 이거 종수 같아 이거, 이거 쓰려면은 사람 옆에 가야되는데 나 아니야 내가 신고했어 이거 뭐야 종수도 죽었네? 나 아니야 종수도 죽었어 고스 고스 캐나다 교우 야 도현아 니가 죽어 아아아아아아아 캐나다 교우스 아니 도현 캐나다 교우스 나와주세요 캐나다 교우스 없어? 방금 캐나다 교우스 나와주세요 니가 죽였으니까 죽여도 나와주지 난 알맞이 죽었다고 오오 자자자자 여러분 여기서 처음 하나 들어갑니다 처음 하나 들어갑니다 일단 도현씨 맨 처음에 연예인 죽었을 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이 사람 제 말 들어 보세요 연예인 죽었을 때 반응하면 안되고요 그리고 플레임이 자기가 캐나다 구스라 했는데요 거의였잖아요 플레임이 캐나다 구스라고 저는 알을 누른거라고요 니가 죽였잖아 캐나다 구스 플레임 아니 플레임이 아니 플레임이 플레임이 죽였잖아 아 맞네 짐배가 캐나다 구스고 플레임은 캐나다 구스 호소인 거짓말이야 근데 죄송한데 침착맨님 플레임님 잘 봐요 지금 아까 범인이 침착맨 짐배 플레임이었는데 지금 두 명이 죽었거든요 아 침착맨님 일단 달아야되나? 아니 나는 빠가야 나는 그냥 빠가라고 나는 그냥 나는 그냥 빠가고 도도새 아니면 그냥 빠가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열애로 좀 높긴 해야돼 빠가 연기하는거야 침착맨님 근데 빠가 빠가 호소인 아니야 이거? 도도새 연기하는거 아니야 침착맨님? 아니 나 진짜 솔직히 말하는데 구스고스 나 되게 못해 나 구스고스 되게 못해 명탐정 반항이 짐배 죽였다고 아까 뭉쳐있던 사람 누구누구였어 나 짐배 플레임 그럼 한 명 더 있었는데 까먹어 아 근데 난 안 죽였다고 나 빠가라고 죽었다고 아니 이거 근데 이거 자진신고 지금 이게 맞아 도난이 맞아 도난이 맞아 진짜 방금 아니 도도새면 어떡할라고 나 진짜 아닙니다 나 진짜 아니에요 헷갈리면 건너찌 헷갈리면 건너찌 헷갈리면 건너찌 어 몰라 도난이야 왜 도난이야 왜 맞아 맞아 100% 맞아 100% 맞아 100% 맞아 그니까 이거 구스 죽였다 구스가 죽인거라니까 이거 어떡해 구스가 죽였다니까 구스를 죽인거야 나 아니야 저 아니에요 같이 가죠 같이 가죠 저 저 뭐냐면은 그 잠깐만요 바로 안나오죠 영매사 그리고 잠깐만 류명환씨 난 당신이 더 의심스러워 왜냐면 내가 굉장히 유력한 용의자였는데 스스럼 없이 왔어 겁먹은 척 하면서 나 죽이려고 하는거 같애 난 당신을 더 못붙이겠어 물 가져오기 물 가져오기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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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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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로 온 사람 하면 누구야 야 물 가져가 빨리 어? 물? 뭐야 물 어디서 가져와 나한테 있는거 같애 물이 나한테 있는거 같애 내가 해야될거 같애 내가 해야될거 같애 물을 어떻게 해 뭐야 잠깐만 띠몬온온다 띠몬오지마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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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걸렸다 걸렸다 나 죽이고 걸렸다 왜 나를 죽이지? 난 유력한 용의자인데 물 주고 내려왔는데 두 명의 시체가 띠몬이랑 뭐야 복수자라서 아니 복수자도 나를 무서워야 되는데 이거 그거는 그거예요 띠몬이가 띠몬이가 보완관이다서 심창맨님을 찔렀는데 심창맨님은 범인이 아니었음 선명한 그래서 따요니도 여쭤봤는데 그러면 따요니들 따요니님은 누군가 다른 사람이 죽였어 아 그래서 날 죽였구나 아 개트로 나는 재홍이랑 같이 있었어 진짜 발견했어 나는 잠깐만 근데 이거 따요니님이 죽은지는 꽤 됐어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나 이 영매사님 이거 어떻게 먹어? 어 어 어 어 몇개를 먹는거야? 물 떠올 때 있잖아 물 떠오기 떴을 때 그때 내가 봤는데 침창맨님이 엄청 늦게 왔고 육삼님이 너무 빨리 왔어 내가 내가 영매사 너무 빨리 오면 좋은거잖아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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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깨고였네 파티요리 우리 영매사야? 얌얌님이다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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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침창맨님도 영매사라 그랬어 너무 빨리 형 아니 무슨 다야 몇명이야 쟤가 영매사에요 옥자님 영매사라 우리 아니 이거 잠깐만 진효랑 이거 우리 한명도 아닌거 아니야 정경방이래 아니 내가 가다봤잖아 재홍아 너랑 나라 그래 아 그니까 너가 죽이고 왔을수도 아니 나는 밑에서 올라왔는데 아니 너는 위에서 올라와서 우리 통로에서 만나가지고 갔잖아 아니 옥자님 같은데 내가 영매사라 아니 내가 영매사라 아 일단 불을 내가 껐어 일단 제일 중요한건 근데 저도 불 하나가 껐어요 나도 뭐 나랑 어 잠깐만 옥자님이 아래에서 올라왔네 오리랑 송골매랑 아 옥자님이 아래에서 올라왔어 내가 위에서 내려왔잖아 아니 옥자님이잖아 어 아래에서 올라왔어 아 옥자님이잖아 이거 아니 옥자님이 아래에서 올라왔네 아니 진짜 이거 나 불껏 아니 애초에 난 진짜 가가지고 우문에서 불 떠가지고 불 껐어 진짜로 아니 지도 누르면은 내가 불 끄고 정원에서 아래로 거리로 내려가는 중에 아 그럼 옥자님 맞나 옥자님이 거리에서 정원으로 올라왔어 난 재홍의 말을 믿을 수 밖에 없어가지고 아니 재홍의 말을 아닌데 나 진짜 이거 양념님 이상한데 나 물을 분명 퍼가지고 불 끄고 다시 올라가는 거야 한 번 썼어 호부가 왜 안 떴냐면 투표로 죽여서 그래 투표로 죽여서 확실하지 않으니까 난 아무도 아 이거 진짜 양념님임 제발 설령한 시민이야 나 거짓말을 진짜 못해 나라고 생각하면 죽일 수 없어 아무도 혜재야 63님 나 진짜 억울해 나 안 찍었어요 나 진짜 억울해 나 정말 나 안 찍었어요 나 진짜 눈 못 감는다 나 진짜 눈 못 감아 이거 진짜 아니야 난 정말 아니었다고 오리? 아 오리가 아니었어요 야 저런 저런 오리가 아니었어요 아 좀 조용하네 왜 그러시죠? 죽어도 죽어도 미션 할 수 있는데? 잠깐만 어? 아니 나 미션 어떻게 해? 비케더한테 걸림 어? 울렸다 탁이다 어 휴 내가 빨리 신고했어요 막전 1 얌얌님이 수리도 있어가지고 근데 박옥자가 영매사였어요 그러면? 이거 무조건 얌얌이야 방금 나 죽여러 올라왔어 그냥 그 킬스텝 바로 밟았어 살인자스텝 무조건 살인자스텝 그냥 내가 킬각 킬각 재는 거야? 어 킬각 쟀어 도도잡은 어쩌려고 그러냐 절대 아닐 것 같아 살인자스텝 얌얌 봐 너 나를 설득시켜 봐 나는 아직 못 믿겠거든 너 나한테 할 말 없어? 아우 가증스러워 아우 가증스러워 나는 영매사라서 영매사라 했는데 왜 살인자스텝 근데 아니잖아 어? 영매사인데? 옥자님 그냥 그 이거 거위가 좀 불리하긴 하다 내가 영매사인데 구라치길래 아니 거짓말 하시길래 살인자 살인자스텝 개 웃기다 살인자스텝 야구야부상이 도도사일까 아닐까 아 그것까지 고민하자 잡기는 다 잡았는데 그것만 고민하면 돼 그것만 고민하면 돼 그것만 고민하면 돼 마짱 까든가 마짱 까든가 마짱 까든가 아 처형해 처형해 아 방은 살인스텝 다 밟았어 도도새면은 그렇게 안해 근데 할마 도도새겠어? 아니 진짜 할마? 할마? 내가 진짜 막다른기복은 너가 안 눌렀으면 나 진짜 일추만에 뒤졌어 진짜 야 스킬밍아 세충이야 눌러 눌러 난 눌러 나는 무조건 살길 나는 느꼈어 아우 못 고르겠어 하면서 안 고르겠지 아우 못 고르겠어 나 알지 나는 오더를 잘 달아 아 누구든가 누구든가 도도새 승리 끝내든가 눌러 그러면 아니 나는 못 죽이겠어 어리 미안 아니 이거는 한 명 죽이면은 살려 아 이거 한 명 죽으면은 우리가 어차피 이길 수 있잖아 완벽하게 가자 상당히 좋네 이러면은 전문업자라서 죽먹거든 시체를 시체를 아니 근데 전문업자라서 시체를 못 없애 전문업자라서 시체를 못 없앤다니까 6-3을 죽이면? 아 그러네 아 그러네 죽여도 시체가 안 생기네 아 그러네 시체가 안 생겨 시체가 안 생겨 할게 전문업자야 카운터 맞았네 카운터 맞았어 근데 쟤는 모르지 뭐 모르니까 뭐 모르지 쟤는 저렇게 해야지 Nh20 잘 감electric 의미 없어 왜? 의미 없어? 왜? 미션 다 하면 깨는거 아냐? 너 지금 뭐야? 나 차원여행이다 쫓아온다 쫓아온다 살인자 스텝 살인자 스텝 합니다 살인자 스텝 살인자 스텝 갇혔는데 갇혔는데 몰랐나봐 아 아니네? 넘어갈순데? 살인자 스텝 파바바박 이건 좀 굉장히 수상해 와 사이 Engineer State 저게 저기에! 할거야 할거에요. 할거하고 할거하고 룩 3번 잡으려고 할거하고 이쪽에있나? 할거에요 할거 다 했어? 아 죽인거야? 할거 다 했어? 할거 다 했애? 이거 조 sık다 죽여서 시차가 안 남았구나 아니 왜 종 안 쳐 아니 재호가 종을 왜 안 쳐 종 안 늘려요 아 써가지고 아 대머리였구나 큰일날 뻔했네 맵 바꿀까요 따라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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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눌러 따라오기 어디 있는데 기다려봐요 뭐야 도현이 형 혼자 간거 같은데 따라가기 따라가기 하이요 전판이 전판은 오리의 능력이 짬 돋보이는 한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안 온 사람은 나 사실 아직도 잘 모르겠어 12명 다 온거 같은데 전판은 침착맨님의 능력이 돋보이는 판이었어요 아 그래요? 규돌려요 내가 캐리했다 진배가 죽였어 진배가 한끗차이 한끗차이 아 뭐야 또 걸렸네 안녕하세요 뭐에요 거위? 룩상 거위? 직업 뭐에요 직업 그냥 거위에요 저요? 영매사 영매사? 직업 어 Setting 저 거위입니다 안 믿으실 것 잖아요 안 믿으실 건데 왜 물어보세요 저 영매사 직업을 벌써부터 말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라고 아니라고 요즘에 위험을 느껴 아니라고 겹치지마 미션 해 미션 미션 해 다 미션 해 미션 미션부터 해 미션부터 해 미션 부터 미션부터 해 미션 부터 미션부터 해 미션부터 어떻게 하는거야 이거? 미션부터 미션에 미션 미션에 미션 어 이거구나 저는 사람이에요 사람이요? 여기요 그거 조류 밖에 아니 그 그 오리요 아니야 거이요 오리요? 아냐아냐 그 재민 오리라고? 응? 어 이거 제가 그 뭐지? 룩삼님이 죽였어요 진베님을 파인애플 반으로 썰어버리고 나도 들은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파인애플 그렇게 먹고 싶었어? 아 저는 제가 죽이기가 맞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보안관 그런 거였습니다 지키는데 보안관 그런 거요? 그런 거? 그런 거라는 게 뭐죠? 아니 보안관를 보안관지 보안관 그런 거 뭐야 그거 뭔데 보안관 나이클? 정확히 밝힐 수가 없으니까요 보안관 나이클? 보안관 나이클? 그런 거는 그거밖에 없지 않아요? 오리? 제가 그 범인을 죽이는 그거였습니다 아아 칼을 들고 있다? 아 낚은 사람 죽이는? 아 낚은 사람 죽이는? 저 그거예요 그거 오리 오리 이래서 룩삼님이 죽인 건가 싶어요 아 우리 오리라 그랬어요 룩장님 확실하게 얘기해보세요 또 거짓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 이거 아니 우리 아니 나 거기 우리 이래서 근데 보안관 아니면 저거잖아 어? 뭐야? 누구야? 겠어 이거 육삼님이다 이건 육삼님이다 이건 육삼님이다 이거 육삼님이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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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아니 왜 틀어요 이거 바국자 누나다 이거 바국자 누나님 진짜 멋있는 거 있다 중이에요 모르겠어 아니 옥자 누나 지금 모르겠어 아니 얘기하면서 아니 이거 진짜 이거 아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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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룩자님 진짜 무겁다 야 울프야 너 알았지? 너 알았지? 너 알았지? 도무치다지 지금 룩소리 영매선 유연이 참 깊네 영매사라고 말했지? 룩사님이 있었어? 룩사님이 맞는거에요 여러분 저 진짜 판단한 소리입니다 룩사명이야 룩사명 룩사명을 울프가 감춰줬어 다행이다 다행이다 룩사명이 죽으면 울프도 울프도 달아야돼 침착맨님이 안살줄 아냐? 침착맨님이 안살줄 아니니 난 그냥 개못했을 뿐인데 아니 그거 그렇게 하는거 아니야 아니 근데 형님 침착맨님은 알아냈잖아요 나 왜죽여 빨간색 되있는데 갑자기 저 봤다고 하는거에요 나 봤다고 룩사명 봤다고? 형 저 안 도와주시던데 그건 내 맘이지 그러니까 형이 같은팀이 아닌거잖아요 내 캐릭터로 내 자유지 내가 이렇게 2데이 있길래 한 마리 딱 썰었는데 갑자기 멀뚱멀뚱 이렇게 보더니 맞아요 맞아요 뭐야 뭐야 끝났어 뭐야 뭐야 냄새난다고 왜 사모티디 미션하냐고 유명한 사모였나 전기 끊었다니까 전기 끊은거 내가 죽여버렸어 아니 이게 게임이 이게 보안단이지 진행이 굉장히 빠르네 아니 근데 중립 2명 아니었던거 같은데 중립 2명인가 중립 1명이였어 아 여긴 송골맨 대형아 왜 사모티를 쳐 너가 모르게 해야지 왜 사모티디를 대놓고 해 바로 싸워버리고 싶잖아 우리 밑에서 아주 담소나눠고 있는데 위에서 누가 막 어디서 담방적이야 전문업자 연인 파티홀이 연인이 뭐 뭐 연인끼리 적 하나있고 로미오와 줄레익 같은건가 아아.. 조심조심 나 아님? 왜요? 뭘 조심해야되죠? 아니 그 연인.. 연인을 잃고 있었어 연인 아 근데 아까 왜.. 어설프게 나 죽이면 안됨? 안죽임? 근데 궁금한거 있어요 치명.. 치명 왜 그랬어요? 뭐? 왜 그.. 저사람한테 직업 알려줘서 죽었어요? 나 안 알려줬는데? 어? 그럼 왜 죽은거야? 내가 룩삼.. 룩삼이 죽은 사람 옆에 있었다고 말하니까 룩삼이 왜 날 안도와주지 빨간색으로 뜨는데? 그래서 흉내쟁이로 알고 죽인거임 난 가만히 있었잖아 형 흉내쟁이였구나 어 난 흉내쟁인데.. 그.. 룩삼이.. 나는 룩삼이 범인인지 모르니까 룩삼이 죽인건도 모르고 그냥 시체 옆에 룩삼 있었음 내가 그냥 아무 생각없이 말했다가 어? 아 그럼.. 김진현은 그게 형이 빨간으로 보이거든 어 그니까 그래가지고 빨간 애가 보이니까 나를 죽인거지 암살로 아하 오케오케오케 이해했죠? 그리고 나 함부로 죽이지 마세요 미션하는 척 미션한거요? 미션하는 척하는거 같은데 아 여러분들 그.. 시작된 검수 잊지 말고 미션해 미션하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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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봐주세요 몰래 다니지 말고 오.. 오르골 돌리는 줌 아, 위에 있네 아래로 다 내려갔어, 오르로 다 내려갔는데 보라색이 있었고 보라색 죽을 때가 됐는데, 사람들 미션, 나 미션 중! 침착맨 님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건가 저 했어요, 저 했어요, 미션 했어요 나도 미션 중 저도 했습니다 저, 저 먼지 터는 중 근데 이거 먼지 언제까지 털어져, 이거? 왜 계속 털어? 저기요, 침착맨 님, 왜 안 하세요? 아니, 먼지 이거 어떻게 터는 거야, 이거 아니, 침착맨 님, 왜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아니, 먼지가 안 털어져 안전하네? 나 누군지 알 것 같아 아, 나 안 해 안 털어진다고요? 안 털어져서 안 해 안 털어진다고요? 왜 안 털어진다고요? 몰라, 나도 이거 안 털어져 여기 혼자 없네 잠깐만요 저 참고로 도도수 아닙니다 그... 누가 혼자있는지 찾는 느낌이지? 원래 그런 게임이야, 추리 하는 거야 추리하려고 탈을 탈일라고 한 게 아니라 이 게임은 원래 법인을 찾는 게임이야 그쵸? 예? 알겠습니다 이거 먼지 털은 거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이거 시계를 하는거에요 시계를 하는게 뭐에요? 괴종시계를 터는거 근데 안 털어져 아 여깄다 여깄다 나 알았어 알았어 나 알았어 자 봐봐 나 봐봐 나 완성되는거 봐봐 나 확시 나 확시지? 난 그냥 빠가일 뿐이야 머리가 나쁜가봐 침착맨님 위해서 이제 안 무섭나? 아 나 안 일하니까 나는 신경꺼 난 안 일하니까 나를 자꾸 따라다녀 나 미션하는데 미션? 침착맨 약전 1 빅캐드 5명 어떻게 하는거야 이거 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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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는거야 우리라서 안되는거 아니야? 아니 진짜 안돼 오리로도 가짜로 할 수 있겠지 마음 편하게 고백하자 어떻게 하는거야 네가 변기 전문인데 그걸 못 뚫을리가 있냐 나도 내가 뚫는거야 내가 내가 물을 차야되는구나 됐다 됐다 천등 나갔어 안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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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뚫는데 저 이거 좀 뚫어줄래요? 불 켜야돼 이러면서 불 켜야돼 이러면서 불 켜야돼 이러면서 불 켜야돼 이러면서 제가 시체를 발견했어요 어디냐면 화장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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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이 어디죠? 와 화장실이다 이거 제가 한마디 해도 될까요? 5명 있었는데 제가 한마디 얘기 아 저는 누가 죽인지 봤어요 아 누구죠? 박옥자 누나님 진짜 소름돌네요 아니 또 나야 진짜 아니 또 나야 또 나야 또 나야 또 나야 또 나야 또 나야 내가 내 눈앞에서 봤는데 칭찬맨님을 정확히 썰었어요 3명이 있었는데 아니 근데 왜 신고를 왜 신고를 헤드형이 했지? 잘못 맞췄는데 맞췄게 맞췄 아 옆에 있었어? 어 띵훈이랑 띵훈이랑 뭐야 시체가 그 한 5명 있었어 근데 솔직히 불 꺼졌어 불 꺼졌어 불 꺼졌어 진짜 억울하겠다 불 꺼지고 나는 헤드형이랑 딱 마주친게 바로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죽일 수가 없었어요 저 비케드님이 비케드님이 누굴 죽였어요? 아 화장실인데? 아 누굴 누굴 발견했어요? 제가 제가 침착맨님 발견한 거 같은데 아 전판이구나 침착맨님을 발견했다 화장실 앞에서 근데 비케드가 죽이고 실수로 눌렀다기엔 박옥자 누나님이 딱 보였는데 박옥자 누나로 변신하고 죽여가지고 근데 보통 죽이고 실수로 누르진 않잖아 그니까 난 진짜 나 정말 억울해 나 진짜 안 죽였어 자꾸 이러면 미안하긴 한데 왜 죽이러니 왜 죽이러니 왜 죽이러니 난 옥자 누나가 아니라면 옥자 누나로 변신한 누군가였겠지 근데 난 옥자에 있는 사람들 중 한 명이겠지 거기까진 접근하는 아니 이거 화장실에 되게 많았어요 난 불필웠어 지금 낙자님에도 있었고 그리고 나 따윤이 봤으면 6시에서 6시에서 따윤이 봤어요 저는 따윤이 쫓아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옥자님 아니면 빅인 거예요 그러면 왜냐면 두 분 아니면 빅인 거는 뭐야 왜 아니면 두 개나고 나는 선명한 거위들이 안았잖아 아 제가 간 거든지 거기 있었거든요 이거 두 명도 아니다? 그럼 난 거야 일단 줄이해 봐 화장실에 몇 명 있었는지 화장실에 있었는데 차르드로 다는 게 맞아 5명 있었어요 5명 약전일 있었고 약전일 있었고 룩상 선천히 죽어야 돼 침착맨 박옥자 그럼 이 5명 안에 이 5명 중에 있는 거야 그치 이 다음에 빅캐드 달고 그 다음 또 아니다 그럼 나 달아 현장 속에 맞춰서 도미길 위해 도미길 위해 도미길 위해 도미길 도미길 아니 압자는 지금 파티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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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왜 따윤이가 말 제일 많은 애가 말 제일 많은 애가 따윤이가 원래 평소에 많이 받는데 말이 없네 아 이거 옥자님 직업이 뭔데요 말 못하게 하는 게 있나 아니 아 이게 나야 딱 한 점 3명밖에 안 찍은 게 있어 나 진짜 억울해 나 진짜 억울해 나 진짜 억울해 나 다 한 명 중에 한 명이 다 한 명 중에 한 명이 다 한 명 중에 한 명이 안 죽었는데 아 뭐야 소화가 돋버렸어 아 우리 소화됐어 지금 아 지독한 영매사의 뭐 탐정이었잖아 이거 연예인이었다면서 영매사였네 어 뭐야 누구 오셨어 나 미션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사실 어 왜 의미가 왜 죽어서도 미션 되는구나 여기 지금 미션 해야돼 미션 오케이 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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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치돼서 의미가 없대요 죽어서 의미가 없어요 미션하는 게 패치돼서 이제 의미가 없대요 죽어서 하는 건 미션 하지마요 그냥 구경하라는데요 하하하하 여기 구경할게요 그냥 구경하래 가짜로 바뀌었네 아 그냥 구경만 하죠 야 파티오리 파티오리 봐 아 나 펠리콘에 삼켜서 죽었어 소화됐어 진짜 안 죽었어 룩사님 펠리콘 보자 펠리콘이 재밌겠다 룩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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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슬 본다 각본다 슬슬 각본다 아니야 혼자 없어졌잖아 또 이게 얍자님 미션인 줄 알고 아 미션인 줄 알고 했대 근데 의심 가는 애가 있긴 해요 아 룩사님 도도세지 형 도도세지 어 왜 목소리 목소리 누가 바뀌었어 어 나야 박옥장은 목소리 바뀌었다 도열인데 어 나 룩사님 도연이다 도연이다 철수 형님이랑 진패랑 저쪽했어 거기 진짜 많았어 묵사님 거기 빅헤드 플랜 다 있었어 근데 파티오리는 빅캐드랑 플레임은 안 되는 건가요? 변신 안 시키는 게... 이상하다! 유명한 씨! 잠깐만! 나 이거 알았다! 여러분들 유명한 다 시면 돼요! 유명한 지금도 몰아갖고 아까 전에 띠운이랑 마지막에 있었던 거도 봤고 룩3을 살인트브에서 쫓아가는 거도 봤어 근데 저거 한 번 얘기입니까요? 제 말 한 번만 들어보실래요 여러분? 그... 이 위험한 이 판에 빅캐드님과 플레잉님이 저 밑으로 둘이 담소를 나누기 위해 내려가고 있었어요 저도... 것 같아요. 저도 듣긴 했어요. 그죠. 아니, 그니까. 그런 거를 말씀하시면 저희의 신변이 위험해집니다. 제가 이따 믿고 그래? 박옥자님 누구 달 생각이세요? 박옥자님 누구? 아, 저를 달 거예요? 저는 옥자 누나님이요. 저는 옥자님이요. 그 현장에 옥자님이랑 비켓을 저는 옥자님. 저는 박기 때문이에요. 육삼님 투명오리인가봐. 육삼님은 옥자님이요. 육삼님 아까 사라지긴 했어. 내 눈앞에서. 저톤은 진실이야. 육삼님 아까 내 눈앞에서 안 썼어. 그거 아니야, 투명오리. 내가 봤어, 내가 봤어. 투명오리 있잖아, 투명오리. 내가 사지오리. 파티오리가 변장수사를 만약에 소리를 변조시키고 변조당한 사람이 플레임하고 접촉했다고 거짓말을 하면 이렇게 되겠네? 아, 여러분 근데 오리 중에 투명오리가 없는데요? 와, 날카로우셨다 진짜. 날카로우셨다. 방금 투명오리 얘기한 사람 누구야? 룰도 하지 않은 사람이야? 아니 근데 이거 없어졌다고 진배님이요. 옥자님. 옥자님 또 거짓말 했어요. 아니 나 진짜 거짓말 안 했어요. 나 진짜 안 시켰어요. 또 거짓말 했는데. 옥자님 범인이 뭔데요? 아니 뭐야, 종족이 뭔데요? 노래! 노래를 부르고 있어 인마 지금! 중요한 순간에 도연아! 누나 죽게 생겼어. 룩상인 비전 스킵해? 난 노래 불렀으니까 도연이. 빅헤드님이 잘해. 진짜 억울하네. 옥자님 아직은 빅헤드인데? 뭐야! 또 사놨어! 또 사놨어!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어. 거기가 불리한데? 오오이씨. 먹어버렸어. 오오이씨. 여깄다 여깄다. 뭐야 너. 형 뭐야 지금. 그래 형 여기 여기로 와봐. 여기 딱 이 거리로 갔죠 우리. 그렇게 어설프게 안 오는데. 아무도 안 했어. 머리도 김진효랑 같이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화장실 용이자선에 있는 거는 인정한. 아 근데 진짜 룩상인 내인 앞에 손을 부었어요. 우와아아아아아!!!! 시발 누구 목소리지? 바국자님이 안보 serial 뭐야 이 생각보다 바국자가 안보인다니까 inicial 음 바 background 뭐야 이 새끼 나 먹었어 박옥자가 안보인다니까 내가 봤어 박옥자 안보인 우리끼리 손잡고 내려가면 근데 왜 안올 이유가 없잖아 한 바퀴 돌자 한 바퀴 돌자 봐봐 이거 너무나 아 진짜 티가 너무나 왜 너무나 이거 쓱 번호가 봤어요 혼자 인사 이거 종차 야 또 따라 이건 군중심리로 군중심리로 같이 가는거 봐 유명한 같이 가는거 봐 죽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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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한 죽인다 펜타임 또 먹으면 되는데 상황 봐서 먹는다 이제 룩삼 먹는다 룩삼 먹는다 룩삼 먹는다 아니 성태 박옥자 또 사라졌다 따윤이 죽었네 이거 아무도 없나 봐봐 옥자님이 이게 너무 속상하잖아 봐봐 오리는 기본적으로 물칠라 그래 근데 혼자 다 안자 오리가 아니고 거의 무서운데 옥자 형 맞다 무서운데 옥자 형 종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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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이스 잘했어 잘했어 누구야 하 이게 이렇게 되네 아 저는 일단 얘기할게 있는게 옥자님 아 잠깐만 옥자님 딜런 둘 중립 둘 남았어 이 사람 언제 죽었어요 지금 안 떴어요 아무도 플레임 죽었는데 플레임 죽었잖아요 어 근데 안 떴어 네? 어 잠깐 옥자님 혼자 없었는데 플레임 혼자 죽었네 뭐가 안 떴어요 옥자님 뭐가 안 떴어 옥자님 한게 없는데 계속 의심받아 근데 맞아 영매사시라면서요 영매사시인데 왜 안떠요 저한테 영매사시라고 아니 근데 이거 캐나다 구스 아니에요 나 방금 확인했는데 안 떴는데 아예? 아 근데 종울린거 아니야? 아니 내가 종울린신데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 다 같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이 세 번 억울한데 다 맞아 그렇지 자기가 한게 아니네 상현아 상현아 왜 나영씨가 방금 영매사래 자기 그래 옥자씨가 내가 그래서 추적한거야 전이라 상현아 내가 아까 얘기 어 그래 알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한거라고 지금 내가 왜 이렇게 생각했어 그니까 그니까 박옥자씨 그리고 여기서 한가지 더 제가 아까 전에 침착맨님 죽인 범인 박옥자님이라고 말씀드렸죠 맞네 그쵸? 맞네 제 얘기만 들어주세요 잠깐만요 제 얘기만 제 얘기만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제가 진짜 솔직히 말하면 대머리술인데요 저 진짜 하나도 못 먹어 하나도 못 먹을까 아 대머리술 나 진짜 너무 배고파 어디서 시체를 먹고 살라고 나 시체를 먹고 살라고 시체를 먹고 살라고 나 지금 시체를 먹고 살라고 나 안 죽였어 진짜라 나 안 죽인건 알았어 안 죽였네 오케이 나 안 죽였어 근데 나 진짜 배고파 근데 말하면 따윤이님 없었는데 플레이님 죽었잖아요 그럼 따윤이님이 죽었다고 얼마나 억울하면 저렇게 말해 어? 뭐야? 그쵸? 나 진짜 이상한 소리 하지마 이상한 소리 하지마 대머리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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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증스런 연기 살려줘 내가 박옥자 누나인거 같다고 했잖아 어 너도 아니야 너도 아니니까 어 근데 박옥자 누난 또 아니었어 빅헤드가 주의도 신고를 자기가 한거였어 야 형이가 종첩거든 형이도 아니야 빅헤드 무조건 빅헤드 야 아니지 얘야 얘야 봐봐 지금 이러면 절대 안 죽을거야 아무도 빅헤드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어 뭐야 얍얍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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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어디어디 어디어디 빅헤드 옆에 조심해라 떨린다 어 저는 아니에요 펠리콘 있는거야 성태야 펠리콘 있는거야 펠리콘이 뭐야 펠리콘 먹고서 먹고서 울리면 신고하면 사라져 죽어버려 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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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시청한다고 여기 펠리콘이 집니다 제 목소리 한번만 들어주세요 지금 저를 의심하시는거죠 여러분 어 너잖아 그러면은 제가 증명을 하겠습니다 저는 와 얘 말하는 와 저기네 맞네 와 말하면 너무 틀난다 아니 스시키 너무 틀났었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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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불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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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흑삼님 죽여보겠습니다 내려 내려 내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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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베리 저 저 자경단이에요 저 뭐에요? 저 자경단이에요 죽였어요 아니 너 죽였 ㅈ 안개 베냈 그걸 하 빨뱉어 빨뱉어 펠리콘이 분란이야 멍 dude bew 너 맞아 너 맞아 자 여러분 설명 들어갑니다 도현씨가 왜 범인이냐면 저한테 살인세 밟으려고 한적있거든요 근데 왜 아무일도 안 일어나고 오히려 그 소리가 이상해졌냐 펠리칸이기 때문에 살인자 우리들이 얘가 적이 아니기 때문에 한거지 그래서 도난 펠리칸 뭔 말이야? 근데 나 약점일이 말해야돼 여러분 자경단 설명에 도난 지켜줄 때 미션을 안했다고 책임이 따른데요 어떤 책임이 따르는거죠? 그냥 아무튼 아니면 자기가 죽는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러면 나는 죽였는데 안죽였으니까 나는 자경단이네 형 보안관 아니라면서요 형님은 확실히 아니에요 그리고 영매사가 한번 해줘야지 도난 도현이가 수상해요 형 진효 아니면 도현이야 무조건이야 형이 호들갑도록 그 호들갑도록 도망갈때 나는 불을 켰어 아니 너 내가 안되겠다 싶으니까 그러니까 이미 먹은 사람 두세명 있으니까 이거 소화도 할겸 아 이제 더 먹을라 그러는데 까비요 이러고도 넘어가고 올 수도 있겠지 불 켜서 나도 불 켜 수 있어 근데 방금도 불 켠 사람은 누구야? 모르지? 시체체 사람은 도현이가 불 켜긴 한거 같은데 아니 야 불 켜는거 나도 켤 수 있어 근데 지금 봐봐 펠리칸이 남아있는게 아니라 오리인 이유가 뭔지 알아? 사보타지를 쓰고 있잖아 만약에 펠리칸 하나 남았으면 아니 펠리칸 하나 남았으면 우리는 그냥 사보타지를 안쓰겠지 그게 아니라 펠리칸이랑 오리가 두명 있으면 3대2야 어 죽어도 써 그리고 사보타지는 아니 근데 제가 아까 어 맞아 죽어도 쓸데 있는데 도현아? 근데 헤드형이 죽었는데 안 끝났잖아 그러니까 헤드형이 아니고 짐베일수도 있는거지 저거 맞지 아 내가 제가 오리면 눈앞에서 사람들 다 모여있는데 거기서 죽였겠어요? 화장실에 5명 있을 때 진베님도 거기 있지 않았어요? 아니요 저 밑에서 딸기 따라다니고 있어요 너 이상해 도현아 너 너무 입이 길어졌어 도도세면 인정 난 따면으로 해서 만들었어 아 찝어냈어 찝어냈어 안할게 그럼 알았어 알았어 건너뛰고 논리 투표 아 모르겠다 이거 오리가 잘했다 도도세면 인정할게 도현아 도도세면 인정할게 아니 그러니까 펠리콘이잖아 우리 아니고 펠리콘이잖아 펠리콘이야 나 편노사 아 아 아 아 아 야 성태야 이게 펠리콘사지 그래 아 아니 왜냐면 영매사가 아니 우리의 생각이라 성태가 영매사라 그랬는데 죽인거가 안뜬거야 그럼 무조건 펠리콘이 안에 있잖아 아 오 미쳤네 그러네 오 미쳤다 근데 살인스템을 밟았어 근데 살인스템을 밟았는데 만약에 변장오리가 왜 걔한테 했겠어 오리니까 오리가 아니니까 변장을 했겠죠 아 나 이해 못했어 아니 근데 아무튼 잘했네 아무튼 잘했어 같은 팀이니깐 님들하고만 따벼노사 상대해야돼 아니 이거 죽인거 나 나야 비둘기 넣자 비둘기 비둘기 넣었어 감염시키는거 감염시키는거 어 붙으면 안된다 오케이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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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장님 왼쪽에서 왔어요 왼쪽에서 시치있었으면 범..범..검거야 위에서 내려왔죠 근데 도도세대 그런 플레이스도 붙지마 붙지마 붙으려고 하면 비둘기야 붙으려고 하면 붙으려면 비둘기 아니면 서로 서로 시야내에 붙어 시야내에 와 딱 안정거리만 확보해요 안정거리만 아 붙었어 종수가 나 붙었어 종수 나 붙었다 종수가 붙었어 은근슬쩍 붙었어 나 봤어 은근슬쩍 붙었어 종수 종수 종수가 은근슬쩍 아니 진짜 이건 컨트롤 억지로 붙은거임 침베야 침베 침베 비둘기 침베 비둘기 왜 저한테 붙으려고 하세요 아니 나 안붙어 하하하하하하 자고 헛다리 짚어 바곡자 제가 직접 죽이는걸 봤습니다 지금 어 얍전회를 근데 사부터지 미션하는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바곡자 확실함 어쩔수없습니다 아 저도 한마디해도 아니 제 말을 좀 들어보실래요? 아니 제 말을 좀 들어두세요 저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저 자경단입니다 그리고 사부터지 미션한다고 해서 죽였습니다 그 어? 어? 형 근데 여기서 자경단 맞자경단 없습니까? 맞자경단 아니 빈거 뭐야 저 안말도 안합니다 이제 제 앞에 도연이랑 옥자 있었는데요 도연이가 아싸 이러고 시체 바로 발견하던데요 그럼 옥자님 아닌가요? 근데 옥자님은 아닌 것 같은데? 도연이가 자기가 오리인데 앞에 박옥자님이 있으니까 도포시울 수 있다고 아싸 이렇게 생각하고 어? 그런건가? 가능성 있어 뭘 가능성 있어 뭘 가능성 있어 뭘 가능성 있어 뭘 가능성 있어 육사명이 말해야되는데 옥자님이 말해요 아니 육사명 나랑 같이 있었잖아 뭔소리하는거야 이 사람들 단체로 병 걸렸어 왜그래 아니 근데 나는 그게 수상해 왜 사모티지하다 이러면서 막 그러는데 그걸 빌미로 왜 갑자기 자신의 살인을 정당화해요 아니 그거 이유가 그거야? 그냥 육사명 보고생각? 아니 한 번 써보고 싶었습니다 있길래 누군가 죽이고싶었는데 그냥 한편 기회가 됐다 그게 저희가 될 수도 있었네요 박옥자씨 근데 이제 못쓰지 않아요? 한 번밖에 못죽이니까 뭐 양념이 오리를 일단 잡았으니까 살아나는 건가 그러면? 아니 육사명 도도쓰지 잡았으니까 살아난 거잖아 이러면 그거는 보안관인데 자경단이면은 자경단이면 오리 못죽이면 자기가 죽어 아니 근데 그건 보안관이야 그건 보안관이야 어 그러면 옥자 근데 총알 없는 자경단이 필요합니까? 옥자님 다 해줘 아니 왜 아니 왜 아니 그게 뭔 소리야 아니 그게 뭔 소리야 근데 자경단하고 보안관은 멘처임 절대 죽이면 안 돼 자경단이 한 번이고 보안관은 여러 번 아니 보안관은 틀리면 자기가 죽어 같이 자경단은 자경단은 책임없는 쾌락 한 번은 죽일 수 있다 보안관은 여러 번 죽일 수 있고 예예 아 모르겠다 난 일단 넘어가 야 누가 이렇게 스킵을 넣는데 아니 스킵이 맞다니까 어? 도현이 발견했는 아니 잠깐만 도현아 도현이가 아 자경단이 왜 스킵을 해 아니 쟤 뭐야 근데 사보타지 한 번 하고 아 너무 티나나 아니 사보타지 아 뭔데 왜왜왜왜왜안돼 뭔데 안해 아 얘 진짜 이상한데 따윤이가 지나갔고 위에서 내려갔고 따윤이 아닌 것 같아 진짜 이상한다면서 나가는 거고 따윤이가 아까 아래로 내려감 아 아 아 아 아 어 나 나 졌습니다 문 열었습니다 한기하라고 해가지고 네 끝입니다 잠깐만요 왜 울프님 왜 울프 울프 도연 플레임 띠운 4명 같이 있었는데 야 이거 이거 시체발견이 아니라 이것도 펠리콘 있잖아 이거 이것도 펠리콘 아니야? 소화된 거 아니야? 아 이거 알겠어 이거 명탐형 도난이 펠리콘이야 아니아니아니 그게 아니라 도연이 너 진짜 도연이 너 펠리콘이다 이거 너 펠리콘이야 으악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어 너무 억울해서 그래요 저 비둘기 때문에 저만 위로 갔거든요 전기 거기서 네 근데 울프 형이 마지막으로 아래로 갔단 말이에요 그 마지막에 그 전기 울프는 마지막 분 누구에요? 울프는 전기에서 본적이 없는데? 아니야 전기 있었어 말이 길어지네 오연아 그리고 너는 너무 말이 안되는게 계속 너는 말을 돌려 아니 돌리는게 아니라 봐봐 전기를 켰는데 전기를 켰잖아 그리고 다 내려갔잖아 맞죠?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거기에 울프형이 마지막으로 내려갔고 전 위로 올라갔어요 비둘기 때문에 어 근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니까 마지막으로 도망이잖아 그렇게 말하면 어쩔 수 없죠 그럼 어쩔 수 없게 될까 도난아 어쩔 수 없다면 가야죠 아니 룩사명은 도도세고요 이거 플레임일 수도 있어 아니 잘 보세요 제가 명탐정 도난을 의심하는 이유를 말할게요 첫번째 가옥이잖아 시체를 찾은걸 보고 명탐정 도난이 바로 아스턴이 했어 너가 펠리칸인데 이제 빨리 아니 죽인걸 눈앞에서 소원을 지켜 소원을 지켜야 되는데 야 눈앞에서 죽인걸 봤는데 왜 직립을 안죽였냐 왜 안죽여 너 왜 다 말이 안되냐 자경단인걸 누나가 첫번에 말했잖아 그치? 너 지금 소원에서 꼬였어 근데 자경단이 바로 안나왔잖아 뭔지 모르겠어 난 솔직히 만약에 누나가 우린 아니 여기 너무 옥간데 이거 알았어 알았어 나는 난 솔직히 모르겠어 이거 스킵해야 돼 일단 도난 일단 도난 아니 근데 도연아 나는 너를 믿긴 하겠는데 횡설수설 너무 많이 해 아니 횡설수설 너무 당황했어 아니 논리가 안하고 너무 부족해 아 나네 일단 도난 일단 도난 아니 봐봐 이거 내가 펠리칸 내가 안먹었다 이거 근데 펠리칸 맞네 펠리칸 맞아 봐봐 짐벨 비둘기 맞지? 짐벨 비둘기 맞잖아 응 나한테 묻혔다니까 응 응 응 진짜 너무 튀어나 내가 죽었어 내가 죽었어 내가 죽였어 내가 죽였어 형이 죽여놓고 날 날 뭐라고 진짜 자격자 이었어 아니 생각해봐 병건아 나랑 너랑 울트랑 셋이 있을 때 내가 죽었어 누가 범인인지 현이형 진짜 괘씁고 있는데 아니 너 말 안하면 범인이지 뭐 딱 딱 보이잖아 아니 근데 현이형 돈 먹었어 왜 그러지 않았냐 아니 현이형 근데 형이 죽여놓고 날 어떻게 의심한거야 아니 왜냐면 나 의심 안했어 그래서 넘어간다 했잖아 그냥 따병사는 감정 이해할려 하지마 따병사는 감이야 투덜려 투덜려 아니 아니 방금 넘어갔어 진짜 나 방금 넘어게 안했어 형이 투덜려 아 맨날 똑같은거만 걸려 뭐야 이거 버그있나봐 아 이거 명한씨 버그있나봐요 같은거만 계속 걸려요 못걸리셨어요 저요? 캐구 캐구요 캐구요 캐구요? 예 혼줄납니다 저 죽이면 좋은거 걸리셨네요 아하하 전 아니에요 저 죽이지 마세요 저 미션해야되니까 자리좀 길좀 비켜주실래요 아 저기 이 골목길 ptsd 있어서 저도 미션하러 지금 아니 저도 아 그래 저 비켜드릴게요 여기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올라가 차 빼줄게 차 빼줄게 차 빼줄게 가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미션하고 올게요 아유 띵은띵은 음영이면 위험해요 어 뭐야 웃음나서 자기도 모르게 웃었어 자기도 모르게 웃었어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캐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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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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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구네 캐구 아하하하 캐구 해가 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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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조건 띠고니야 무슨 소리야 너 뭐 수표하면 안되는건가봐 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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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니..아니..아니..자경..자경단이 죽이면 안돼? 아니..자경단이 죽이면 안돼? 아니 무조건 띠고니 띠고니 그거야 야 그거 연기가 될 수가 없어 알았어 근데 다른사람들은 어떻게 알아? 캐구를 죽인건지 어떻게 알아? 다른사람들 다른사람들은 어떻게 알아요? 캐구..캐구를 죽인건지? 신고가 빨라서? 왜? 그니까 누가 빨리 죽인거 지나가다 발견했을수도 있잖아 근데 띠고님이 웃어가지고 걸린거 아냐? 안웃었으면 아..너 진짜.. 저거..저거가.. 저거가.. 명훈씨 한 번 봐라 백상윤 예술내라고 얘기해 백상윤 예술내라고 얘기해 진정한다고야 아니 뭘 졸릴받아 안돼 반장일치 잘가라 반장일치요 아 거기서 웃으면 어떡해요 아하하하하하 근데 나 처음에 처음에 그 유명한씨 만났는데 오리였거든요 근데 내가.. 오리였어요? 근데 내가 캐구라고 처음에 말했어요 그니까 안 죽이더라구 근데 띵우님이 다 죽인 아니 나는 외진 곳으로 가서 이제 한 번 먹으려고 했는데 근데 하필이면 캐럿아 거위가 이게 아니 거위가 외진 곳에 당당하게 있으면 독이 있을 가능성이 있답니다 아하하하 아 그런거에요 이거? 너무 외진 곳에 당당하게 있으면 뭔가 믿는 곳에 있는거에요 침버섯이어서 침버섯 그래서 만약에 죽일 생각이 있으면 당황하지 않고 뻔뻔하게 가야되요 이거 웃어가지고 걸린거에요 웃어서 아 나 웃음소리가 들렸나요? 제가보면 처음에? 처음에 웃었어 아! 아 안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황해하니까 바로 알더라구 하하하하 외진 곳에 있는 거위는 위험하다 독이 있다 아 안돼 독을 잘 생각하고 먹을거면 먹어도 되고 아니면 나중에 또 배워갑니다 뭐야 누굴 죽였어 누굴 죽였어 아 C발 누굴 죽였어 하하하하 뭐야 방금 얘가 죽였다 저 잠시만요 여러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제가 12시 쪽에 제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먼저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충들만 잡혔네 필리카 비둘기 아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 앞에서 제가 울프랑 묵삼이랑 있다가 12시 쪽에 오른쪽으로 플레임님 제 앞으로 갔거든요 거기서 누가 썰렸어요 플레임님한테 아 나는 내가 정확히 나는 거기 맞습니다 저도 말하겠습니다 저 아까 전에 그 9시 쪽에서 얍전을 만나고 그 다음에 쭉 가서 6시에서 따연이 만난 다음에 미드로 올라오고 있었는데 12시로 가는 과정에서 진배님을 만났거든요 진배님이 썰자마자 나를 보고 나서 왼쪽으로 가다가 바로 신고하시고 바로 신고하셨어요 바로 신고하셨어요 플레임님 앞에 있었어요 지체를 보고 바로 신고하셨어요 플레임님 앞에 있었어요 인정한 줄 알지 않나 네? 아닌데 철수형 아닌 것 같은데 저 아닙니다 저는 진짜 울프랑 바로 붙어있었고 플레임님 앞에 가서 제가 봤어요 아니 잠시만요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쌈이요 제가 철수형을 그냥 스토킹하고 있었거든요 네 철수형이 썬거 못봤는데 썰 수 있는 시간이 안나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진짜 아니요 제가 변명하나마자면 안경딱까 자 제발 들어 보세요 저는 그럴 피지컬이 못돼요 빨리 죽이고 신고 못 누릅니다 본인에서 민정합니다 저는 플레임 달고 플레임이 아니다 그러면 철면수심을 다는 거에 동의합니다 정하자 정하자 만약에 플레임이 아니면 저를 죽이세요 동의합니다 아니 오늘 철수형 플레임이 먼저? 플레임이 먼저 정하자 아니면 철수형 다는 걸로 아니 근데 플레임이 아니면 플레임이 아니면 정하자 그냥 내가 눕고 꺾어서 늙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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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의자 선상이 올랐어요 멀띠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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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용의자 선상에서 벗어났어 잘가세요 잘가세요 야 플레임 하나나 맞나 당신들 후회한거야 쌈이 왜 투표 안하냐 정하자 정하자 아니 아니 플레이님 플레임형 진짜 미쳤어? 아니 아니 이거 전문업자는 시체 안 보인다고 되어 있던데 왜 시체가 보임? 아니 뒤에서 바로 신고가 돼 원래 주변에 있으면 신고 돼 주변에 있으면 시체 주변에 플레이님 아 롤 말고 잘하는 게임이 뭐예요? 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뭐 아 이게 자동으로 시체가 되는구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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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오케이 오케이 게임이 끝났습니다 그냥 빨리 다음 게임 가도 될 것 같아요 아 범인 따변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다 얘기하면서 추궁할 때 빅헤드씨 플레이님 왜 옹호 안하고 가만있었죠? 어 어 왜 옹호 안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왜 옹호 안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뭐라고? 뭐라고? 진짜 깜짝하게 들어보자 자 들어보세요 저희가 플레이님 그렇게 딱히 할 때 투표할 때 한마디씩 다 거들었어요 플레임 준비자 유명환씨는 기본적으로 말씀을 많이 안하시네요 네 티켓트 장신 여기서 플레임을 구할까 말까 구할까 말까 각 잡으면서 가만히 있었잖아요 자 해명하겠습니다 오늘 롤 경기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 저희 뱀픽 짜준거 플레임님이지 않습니까? 네 저도 모르게 플레임님의 말이 굉장히 냉철하게 들려요 오늘따라 오늘따라 아 오늘따라 믿음이가 오늘따라 그래서 선을 들었다? 선은 안들었어 선은 안들고 아니 그건 아닌데 그게 이유가 아니 지금 물은거 저는 따변사편이요 선을 든거야 뭐야 선은 안들었지 그냥 가만히 있었던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었지 전의 항구사에 힘이 더 실리네요 선은 안들냐 토라임님 그냥 가만히 해 아니 잠시만요 아 왜 말해보셔요 약간 너무 무지성 출이인거 같기도 하고 아 무지성은 아니 근데 도도이는 수사 박수 아니 그러니까 이게 과학수사 인간의 심리상 같은팀을 갈굴 수 있는 권리가 그니까 과학수사 맞아요? 야 도도세로 우워받고싶을 때가 있어요 도도세로 우워받은 투표를 안 죽은거에요 진짜 무서운 분이네 옥자님 잠시만요 옥자님 지금 뭐하셨어요? 옥자님 진짜 무서운 분이에요? 못 찍는거에요 지금? 나 건너뛰기 눌렀는데? 나 건너뛰기 눌렀어요 아 그래? 아 그래? 아니 근데 이게 만약에 박옥자씨가 올이고 제가 올이에요 근데 제가 범인으로 지금 몰리게 생겼어요 옥자님 저 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할 수도 있지 안되잖아 아니 이미 프레임이 우리였잖아 저는 버릴 수 있지만 넘겨 넘겨 그러면 이렇게 하죠 제가 증명해보일게요 옥자님 저랑 광장에서 맞짱 떠요 다음 발음 뭐지 뭐지? 광장에서 맞짱을 뜬다고? 맞짱 떠요 둘기 생각해야돼 둘기 컴온 멀찌람찌 떨어져 진짜 찔러버릴거야 당신 나도 도망 안쳐 나도 도망 안쳐 구경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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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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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서로 아니 안돼 안돼 죽이면 안되는데 도도샌줄 알아 지금 도도샌줄 알아 도도샌줄 알아 도도샌동을 먼저 해가지고 비둘기주심 비둘기주심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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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몸에 손다른 사람부터 죽일거야 내 몸에 손다른 사람부터 죽일거야 나 죽일 수 있어 이 사람 왜이래 자 간다 이제 간다 얌얌이 자꾸 웃는다 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 둘이 죽었어 야야야야 야야야야 야야야 하늘색 하반신이 하늘색 하반신이 하늘색 하반신이 하늘색 하반신이 하늘색 하반신이 진짜 치겠네 둘 다 아니였던거임 둘 다 아니였던거임 둘이 미치겠어 그냥 옥자님 방금 왜 그렇게 발 깨웠으세요 무슨 자존심 대결이야 이게 아니 옥자님 지금도 되게 느리한데 아니 옥자님 아니 옥자님 아니 옥자님 이거 지금 중앙광장에서 막고라 뜬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아니 저 나보는 사람 씨려고 아니 저 벽 뒤에서 보고 있었어요 비둘기 감염될까봐 아니 일단 얌얌이는 비둘기같아요 계속 붙었어 아니요 여러분들 지키려고 아 비둘기 좀 깨늠찍하긴 하다 얌얌이 계속 오지말라 여유있는데 중립 한 명 자르고 갈까요? 자기 직업 다 말해버릴 수도 있겠다 자르고 가자 나 진짜 서운한 나 진짜 여러분들 지키려고 아니 계속 붙어 너 너무 티가 나 근데 너 아 나 자금따기야 나 자금따기 오지않아요 지금 아 자금따기야 아 자금따기야 아니 아니 유명한은 가만히 있는데 서로 서로 희생양 찾아가지고 아니 내가 지켜주려고 내가 지켜주려고 그랬대 아니 나 한번도 못 썰어봤는데 진짜 우리야? 우리야? 아니라고 아니라고 서로 썰려 서로 썰려 나를 유명한씨 아무것도 안하고 계속 죽임 파티오리도 안써 그냥 파티오리도 안써 어 이긴다 이겼어요 근데 비둘기가 있어가지고 파티오리 쓰기가 좀 애매하다 좋은 승부였어요 파티오리를 빼는게 나을거같아요 그냥 진짜 진짜 의예가 갔던거군요 아니 비둘기의 존재가 있으니까 진짜 존중을 하신거였군요 파티오리가 붙이면 오해받잖아 너무 무서워서 종을 눌렀어요 살고싶었어 근데 아무도 안죽은거같네 너무 무서웠어 아무도 안죽었네 너무 무서웠잖아요 방금 나도 무섭긴해 너무 무서웠어요 빠르게 한번 넘어갈까요? 얘기나 좀 합시다 얍전일이 아까 오리가 아니었을때 유명한님과 박옥자님이 너무 해맑게 좋아했어 아니 근데 진짜 저거 근데 조류관찰자임 진짜로 저 지금 불크고있어요 조류관찰자요? 그게 뭐죠? 진백님한테 얘기했잖아요 아까 벽을 투시할수있다 벽 벽 넘어서 보는거 그래서 아까 그 헤드형이랑 조용히 있으면 반절은가 조용히 있으니까 뭐 아무도 의심을 안해 의심을 안해 저희도 눈앞에서 봤는데요 유명한님 지금 뭐해요 저 차원이동자에요 차원이동가? 네 여행자인데 유명한씨 이거? 최이탈? 어..잠깐만 유명한님은 아까 유명한님은 아까 유명한님은 아까 건뛰려 하자기로 했단말이죠 틀렸는데 네 나 전혀 감이 안오는데 나도 나도 전혀 감이 안오는데 근데 저는 연예인이에요 그냥 각자 투표할까요? 저는 연예인이니까 누가 날 총으로 쏴주기 위해 그 사람이 법인이에요 진현은 뭔데? 나는 그 죽은 사람 확인하는거 영매사 비슷하게 얘기하면 안되는게 왜 마지막에서 내가 일곱명이였어 자기께 정확하게 나오잖아 근데 차원 오! 주사를 확인하는게 뭔데? 영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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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긴 했잖아요 잠깐만 쌈이 형 지금 뭐했어요? 건뛰있어요? 어? 잠깐만 너 누구 골랐냐? 나 누구 골랐냐? 아 저는 그냥 개인적 강으로 했습니다 나도 그럼 개인적 투표함 나도 그럼 개인적 투표함 나 개인적 투표함 나도 왜 난 투표함 나도 그럼 개인적 투표함 나 개인적 투표해야겠어 이거 나 개인적인 소신 투표함 잘 나요 이거 뭐야 아 아니 아니 개인적 투표가 그렇게 미운 발언이 아니 진짜 이러면 후회해요 안녕 서로 죽여 서로 서로 아니 진짜 뭐야 니들은 이기지 마라 진짜 어이없다 이기지마 그냥 이길 자격이 없어 이길 자격이 없어 룩사명 오늘 룩사명 오늘 한 명도 안죽이고 지금 아니 룩사명 오늘 원한을 많이 산다보다 아니 그러게 아 오늘 좀 뭐 못한거 있어 아 무지성파티야 여기 비폭.. 비폭력 오리 아무것도 안해 단 한 명도 죽이지 않았는데 이길 위기에 처해 있어 심지어 파티도 안 걸었어 파티도 안 걸었어 관전형 오리 관전형 오리 근데 이거 드디어 우리 나머지 오리랑 펠리칸 다 죽었어요 비둘기 때문에 파티오리가 붓기가 좀 애매한 어 아 휘리만 몇 번 딴 걸로 해야돼 아니 이거 뭔가 좀 잘못된거 같아가지고 좀 쳤는데 이거 야 이거 승리 당하겠는데 뭐.. 뭐가 잘못되었죠? 저희 남은 사람들끼리 머리를 잘 맞대 봐야되 어 그니까 이거 룩사명님이 오리가 아니었잖아요 소신파롱 저는 근데 진짜 아까도 그랬지만 이 오리가 아닌 거의가 죽었는데 왜 좋아해요? 혹시.. 아니 또 시작했다 시작했다 오리야? 아 옥자님이 오리인가? 옥자님이 오리인가 이거? 아니 나 진짜 그런가? 나 불 끄는거 봤잖아요 울프님 나 불 끄는거 봤잖아요 불을 껐다고? 아니 불은 내가 들었는데 불을 껐다고? 근데 잠깐만 왜 안오셨어요? 그 정도? 취임샘 안해줬어 아니 근데 왜 안오셨나구요 가고 있었어 오른쪽 끝에서 태어났어 나는 나는 가는데 유명환씨가 아 자꾸 저를 죽이려고 오는거 같아서 좀 몸사리고 있었어요 탭이 좀 남겨졌을 때 가고 있었는데 근데 제가 만약에 오리였으면 이렇게 종을 칠 리가 없지 않나요? 논리적으로? 그렇죠 오리면 종을 안치겠지 근데 응 나는 류명환씨 어 그건 맞... 논리적이었어 류명환씨 아니 목장님이 날 담글수도 있었어 우리 둘이 같이 불을 끄고 있었거든 그치 나랑 진병형님이랑 있었잖아 아니 나는 니가 날 죽일거 같아서 불 끌어가다가 뒤로 빠졌어 그러면 이거 소갑밥으로 가면 류명환씨 어? 당신 직업 뭐라고요? 차원장인가? 직업 뭐라고? 근데 왜 벽을 안 뚫고 갔지? 불 끌어? 근데 왜... 어차피 다 밝혔는데 그거요? 그거 못해요 아 그래? 네 아 그런거야? 아 이거... 류명환씨 같은데 바로 돌아와 이거 어떻게든 해야될거 같은데 근데? 그럼 일단 다 벽을 통과 아 이것도 개인? 나 류명환씨 눌러 와 나도 나는 아까부터 웃음소리부터 좀 의심되긴 했어 와 그러면은 옥장님도 소환 성공 그니까 저 둘 중 하나인거 같애 나 둘 중 하나인거 같애 이거 하나 달아야돼 이거 랜덤 랜덤 게임 해야돼 어쩌지? 에 나 모르겠다 비전하지 만약에 여기서 왜 적극적 변호를 안하시죠? 류명환님 그러지? 왜 안하지? 도도새인가? 어 잠깐만 도도새는 아니겠지? 극한 찍었다 극한까지 몰렸는데도 변호를 안하시네 아아... 아니 그럼 왜케 거짓말이지 도도새 펭크 지 grow 어렸냐? 마이 투 아아 그래 내가 그랬잖아 내가 그랬잖아 아 근데 영킬 영킬 이게 자격이 없어 그냥 니가 왜 저런 기분은 없어 우리가 영킬 우리였어요? 영킬 우리였어? 영킬 영킬 아니 근데 아 시금이 없었어 죽었으면서 내가 일치를 했었는데요? 한 명이나 죽어도 돼 복자님 뭐였어요? 진짜 조롱한 철자 아 사모타지이라도 좀 서줄걸 아 나 복수자였는데 시체를 못 봤어 아 둘 중 하나는 맞춰 저희 아이아프스타 없었는데 1초 하나는 맞춰야죠 여러분 우리 회의를 너무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계속 하루종일 그 화면 우리가 어떻게 써냐 그 이거 좋은 보리나 우리 인건들은 생각해주라 아니 회의쿨 30초로 하면 안돼? 지금 몇 표인데요? 아 그니까 회의쿨을 길게 하면 되지 긴급 회의쿨 타임 오케이 어 긴급 회의쿨을 길게 하면 돼 바로 울려 파티오리를 빼 아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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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 1분 1분 아무런 그런 근거도 없이 그냥 그냥 가는거야 그냥 웃으면 가는거야 아니 근데 웃음소리가 좀 이상하긴 했어 웃으면 안돼 웃으면 그냥 가는거야 좀 약간 수별하게 웃어야 돼 절대 입꼬리를 올려서는 안돼 절대 웃어야 돼 나 뭐 하나만 걸려 두 개의 아 4명이나 태어났어 4명 4명 든든해요 든든해요 왜 왜 내 손을 뺏어간 너 어! 류방관장님 지금 어! 너무.. 뭐지? 응? 왜 뭐하지? 뭐 글씨 읽고 있나? 야! 진배야 일로와봐 야! 일로와봐 일로와봐 너 뭐야? 너 뭐야? 안 돼 야 너 잠깐만 너 마이크 좀 키울게 잘 열린다 니 목소리 야 너 뭐야? 아아 이 목소리 낮춰놨나? 아아 안들려? 어 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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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자 그 뭐야? 그 직업 뭐에요? 저요? 예 류명언 조절 류명 사리세 류명 사리세 제 직업이 궁금해요? 아 나 묻힌다 묻힌다 지금 막 비둘긴나봐 묻혀 자꾸 누가 묻혀 누가 묻혀 아 지금 류명언씨가 묻혀 묻히지마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묻혔어 아 비둘기야 비둘기야 아니 그 우리 옆에 사람 다 있었는데 나보고 범인이라고 아니 이거 둘기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무섭다 무서워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왜 이렇게 대놓고 묻힐까? 내 머리 근데 지금 하고 리셋하면 해야되지 않아요? 무슨 생각면 어떡하지? 리셋하면 해야되지 않아요? 그런가? 왜? 드디어 나왔다 누구냐 자 제가 봤습니다 자 제 눈앞에서 덩걸씨가 헝태씨를 썰었어요 무슨 소리야? 왜 썰었느냐 제 직업은 흉내책입니다 나를 지랑같은편이라고 생각한거지 그래서 눈앞에서 떨자마자 제가 심부를 했어요 아 근데 이거 안살자 있어서 암살당하실텐데 그럼 죽을께요 대구 한명은 대구 가야될거야 내가 한명은 대구가 정의의 시민 아니 아니 잠깐만 농감한 시민상 받아야겠네 내가 먼저 시민상 받아야겠네 아니 잠깐만 아니 잠깐만 툴레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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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왜 어? 침착맨님 왜? 침착맨님은 왜? 용감한 시민상 안녕히 가세요 툴레이미 아 뭐고봐 아니 진짜 암색자가 있었네 저 이거 용감한 시민상 하나 줘야됩니다 아니 다들 빨리 눌렀어야지 진짜 이거 이 형이 죽을때까지 아 내가 진짜 희생했는데 나를 이렇게 아 처음에 죽였어야 됐구나 내가 아 맞네 누구를 나를? 어 왜냐면 신고했을때 네가 날 뒤로 은근히 부르더라구 흉내장이 바로 신고했을때 죽여버렸어야 됐네 그러면은 아 근데 그래도 근데 그래도 의심받긴 해 아 아니다 아니다 모르지 모르긴 해요 말을 못하니까 말을 못하니까 근데 말을 못하긴 하는데 흉내장이 라는거를 유추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확률이 좀 더 올라가긴 했겠다 철수형이 철수형이 말을 안한게 진짜 아 쿨타임 있어요? 그치 조용히 있었어 진짜 여러분들 저 무서워서 정쳤습니다 진짜 저 선량한 그 선량한 거위인데 사람들이 따라와서 저를 작용단이 죽이라고 하길래 이대로 가면 생존을 선량한 호흡 그러면 여기서 시민투표로 죽으실래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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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키파내기 맞아 이거는 스키파내기 맞아 진짜로 아니 스키파내기 나는 좀 이게 안정을 셀시라고 말하고 싶어요 근데 왜 아니 이게 어쩔수 없이 내부 그냥 죽이래 나를 어쩔수 없이 내부고발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할수록이 없습니다 누가 내부고발이 아니 침착맨님께서 내부고발로 아니 변단술사일수도 있잖아 변단술사일수도 있잖아 아니 그게 어떻게 내부고발이야 도현이 도도세 조용히 하고 빨간색으로 근데 이거 연인끼리는 서로 알 수 있어요? 연인끼리는 서로 알 수 있으면 연인은 알고 있네? 그럼 죽이라고 신고해도 되잖아 사실 형 뇌를 굴리지마 아니 왜 그래서 나 죽이라고 하네 냉정하게 얘기하면 나 아니잖아 우리가 좀 생각할 줄 아네 아니 우리가 오리를 지목했는데 그게 내부고발이 되냐 근데 침착맨님이면 그럴 수 있어 맞긴 해 맞은말이긴 해 재홍아 그 말인지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침착맨님 말이 사실인가 아닌가 아니 난 사실이 아닐거란거에 아니 근데 침착맨님이 그 매지컬 썼을수도 있지 근데 연인이 오히려 꼬아가지고 3명을 먹으려고 아니 근데 그거에 그거에 리스크를 걸기에는 나라는 훌륭한 거위 인력을 잃는게 너무 리스크가 커 그냥 이대로 쉽게 사오거든 아 그렇게 말하니까 너무 비굴가 내가 죽 아니 50% 확률로 죽는거 너무 맛있잖아 대갑축 하실래요? 아니 대갑축 하실래요? 대갑축 할까요? 대갑축 할까요? 건너땡이 건너땡이 아니 63명 아까 비호감 투표 이거 이거 때문 아니에요? 대갑축 그것 때문에 아 나 이제 공개해야겠어 공개해야겠어 대갑축 때문에 그럼 내가 빌런인데 연인이면 상대방 시민을 억지로 좀 살려줄수도 있겠네 유명한씨 오리에요? 유명한씨 도도새야 딱 보인거야 아 진짜 너무 치 야 유명한 도도새한다 이거 도도새야 도도새 너무 비호감 퇴근 너무 공개하시는거 아니에요? 아니 아까부터 계속 도도새인가? 아니 유명한 이거 우리 보안관이나 작용단에 썹시다 도도새니까 오빠도 도도새야 도도새 어? 그러면 도도새 도도새 너무 티 났지 여기 펠리톤만 걸려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붙지 마라 걸리는 거만 걸리는 거야 네가 자영화야 될 거 아니야 이둘기 있으니까 붙지 마라 하하하 붙지 말라했다 하하하하하 실실 웃는거봐 실실 웃는거봐 웃음 못 참는거봐 도도새 도도새가 무슨 붙지마라 가로치고 붙어라 제발 붙어줘 왜 왜요 제가 왜요 믿음직스럽지 않은 인물이긴 해요 아니요 저는 믿어도 됩니다 비둘기 있어요 비둘기 아 비둘기 잘하고 하세요 그리고 유명한 지금 없구요 유명한 유명한 굉장히 의심되요 이거 펠리콘이나 유명한 바국자가 없거든요 유명한 바국자가 없거든요 유명한 바국자가 없는 상태에서 4명 있는 상태 이거 기억하시고요 근데 이거 여기서 누군가가 펠리콘이 먹고 왔을 수도 있어 명탐정 도난이 펠리콘으로 먹고 와서 없다고 해서 하는 거 있어 저 아까 유명한이랑 마주쳤거든 어 여깄네 그러면 지금 그게 없네 바국자가 없어요 아니 바국자 없어 아니 우짤김이 계속 없어 류왕 비둘기다 아니 시발 먹는다 먹는다 웃지마 웃지마 왜 안먹지 코로나다 코로나 근데 그냥 저걸 즐기시는 거 같아 불기 한 번 풀자 이거 어쩔 수 없다 괴롭히는 거 괴롭히는 거 괴롭히는 걸 그냥 좋아해 괴롭히는 걸 그냥 좋아해 그냥 괴롭히는 걸 그냥 좋아해 그냥 성격이 불기 한 번 풀었습니다 이거 너무 뭉쳐 있어서 유명한 애 자꾸 비벼가지고 풀었어요 바로 스킵하십니다 일단 사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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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살인스텝 밟어? 살인스텝 밟어? 아니 혜미형 살인스텝 미쳤는데 아니 사미형 아니 사미형 너 믿고 간건데 무슨 소리야 나는 너가 무서운데 지금 너도 무서운데 나 화장실 좀 나 화장실 좀 일단 다들 미션을 좀 빨리 해주세요 그 죽을 시험 미션을 좀 깨주세요 미션을 너무 안하고 있습니다 미션을 너무 안하고 있긴 한데 나 하루종일 하고 있어 미션 제발 미션 좀요 게이지가 안 붙다가요 옥자님 저희랑 어떻게 한번도 안 붙어요 근데 옥자 체스 나 하루종일 옥자님 옥자님은 제가 봤어요 이게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체스컨 하고 있어요 그니까 옥자님이 뭘 하셨냐면 아 존나 불편해 뭘 했는데 아니 근데 시간이 시간이 뭐하냐 뭐하냐 아 아 죽으면 이제 미션 안해도 돼? 진짜 사람 아 진짜 롤만 끄면 사람이 이상해져 붙지마 붙지마 아 이제 죽었고 미션 안해도 되는구나 몰랐어 아 지금 안 죽어 지금 안 죽어 지금 안 죽어 지금 안 죽어 왜 왜 붙었어요 왜요 어 어 방금 전기 터치 뭐야 전기 터치 뭐야 플레이님 앙 엥 하 하 하 감사합니다. . . 아니. . . . . . 정기 했다고 정기 잠깐만 룩 쌈형 없어졌어? 찔러볼까? 아니 이거 좀 말려고 이상해 웃지마 왜 붙어 왜 붙어 아니 룩 쌈형 없어졌다 동표 형 조금만 같이 갈까? 야 쌈형 없어졌어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고 야 도연아 너 뭐야 아씨 봐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쌈형 여깄어? 유명한 씨는 잘 안죽네 뭐야 아니 울프 울프 형도 죽었는데? 울프 형도 죽었네? 울프를 누가 먹었다! 울프 형이 누가 먹었다! 울프 형이 계속 룩쌈 어디서 하고 찾고 다녔거든? 우리 다섯 명 사이에 펠리컨이 한 명 있다 룩쌈 룩쌈 형 어디서 썼어? 고난 그냥 미션 하고 있었는데? 이거 비켓을 거 같은데? 비켓? 나는 운 나는 일단 울프님을 죽인 건 무조건 아니지 왜냐면 내가 플레임님을 죽였거든 어 스택 좀 위험하긴 했어 왜 죽였는데? 뭔데 형 직업이 왜 죽였어? 플레임님이 전기배상 건드린 걸 내가 봐서 아니 그거 그런다고 했어 사람을 죽여? 아니 끌 수도 있죠 너무 말이 할 수도 있다 제가 옆에서 봤어 헤드를 봤어 내가 옆에서 본건 본건 우리인데 그거인 척 할 수도 있는 거잖아 직업 뭔데 너? 직업 뭔데? 직업 뭔데 그거인 척 하는게 어딨어 안 되지 자경단이고 구환관인 척 하는 거일 수도 있잖아 자경단과 구환관인 엄 용감한 시민상 너도 받아라 죽고 너도받아 아 맞짱 못하는구나 나 이제 그럼 저한테 오지 마세요 어? 나 진짜 못했는데 아니 근데 솔직히 좀 이제 스윗을 진행해야 돼서 의심돼서 죽였어요 자경단은 할 수는 없잖아 이제 수가 안 보이니까 오리인데 자경단이 적극적으로 해보잖아 지금 여기서 적극적으로 의심하는 사람은 의심해야 돼 왜냐면은 죽일만 했고 펠리칸은 죽일만 했대 아니 일단 룩삼이 안 보였잖아 아 근데 지금 안 보였잖아 계속 펠리칸이 일단 일판으로 먹은 거잖아 아니 내가 울프 형이랑 최근에 같이 있었는데 울프 형이 계속 룩삼을 했잖아 이랬거든 야 나 이거 알겠다 빅헤드가 맞는 거 같아 내가 장경단이야 내가 장경단이야 내가 장경단이야 형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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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장경단입니다 룩삼이 뭐 해 가시지 아니 왜 지금 말해 빅헤드가 거짓 아니 근데 이거 여기까지 왔으면 말해야지 어? 아 ㅅ됐다 이거 겹쳤어야지 여기 펠리칸에다 연인까지 있어가지고 연인이 지켜줬어 연인이 지켜줬어 연인이 지켜줬어 빅헤드잖아 진짜 막 이거 종초대 빅헤드야 빅헤드 이거 해외이 형 맞음 종초대 맞지 분아 직원 뭐야 나? 나? 아 여기 빅헤드 있다 빅헤드 야 이거 구현 ation 나 믿어 나 믿어 우댂 님이야 여 쁴호 와 routry ','어떻게 hit Mummy 이거 뭐야? 야 너 늦게 왔지? 이거 저 2명이다 야 이거 저 2명이다 유명한 도도쇠 형 어떻게 이거 X됐어 우리 도현이 왜 저래? 유명한이 도도쇠라고? 야 그럼 빅헤드네 야 빅헤드만 죽였다고 진효야 도현이가 죽었어 못 죽여 못 죽여 아니 아니 재영이 형 형 투표해줘야니까 야 빅헤드를 일단 도현아 진짜 확실해 아 나 진짜 보기 힘든 거 아니야? 우리 시간 많으니까 한 번씩 말하자 어 어 한 번씩 말하자 나를 믿으세요 정말 도도쇠 형 도도쇠 투표해줄테니까 헤드 형 한 번만 찍어줘 제발 야 그러면 우리가 도도쇠 찍어줄게 그래 진짜 형 찍어줄게 이건 피지컬 찍어줄테니까 나 우리 이름 좀 못 보겠거든? 재영아 저기 한 번만 찍자 아니 형 제가 제발 빅헤드 한 번만 찍자 진짜 빅헤드야 건너뛰기 건너뛰기 가자? 그래 건너뛰기 갈까? 건너뛰기 가자 건너뛰기 가자 피지컬 피지컬 건너뛰기 가자 그래? 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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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어? 이제 한 명 더 있네? 건너뛰기 가자 하하하하하 오리가 둘이야? 하하하하하 아 이거 죽 됐네? 야 도현아 룩싸움 죽여! 오리가 두 명이면 게임 그냥 애초에 끝났겠지 칼전 아 욕싱이야 야 너 내 옆에 있어 내가 시야 좀 떨어 줘 시야 좀 따줘 내가 난 보안관이거든 형? 아 나 근데 아직 쿨 안 돌았거든? 오케이 어 나 돌았어 서로 서로 죽일 수 있어 서로 서로 죽일 수 있어 아마 근데 이게 안되고 아 이게 끝나지? 이야아 누나 죽였어? 오래먹었대 아니 쟤 먹어본다? 야 쟤 야 누나가 못먹었어? 도현이가 못먹고 있는데 아니 쟤 많이 죽였어?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쟤 많이 죽였어 아니 쟤 많이 죽였나봐 야 누나가 죽였다고 그러니까 쟤가 죽여서 끝난거잖아 아 그런거야? 스페이스 엔타에서 펠리콘이였어? 와 지금 누워내구나 너 와 펠리콘이였네 진짜 아니 도현아 이거 방장 살인맵이냐 아니 자꾸 자꾸 걸려 펠리콘이 재밌는거 근데 여러분들 저 죄송한데 죄송한데 저 가봐야됩니다 어? 어? 맞게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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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시 일정이라 예 맞게맞아 맞게맞아 어..어쩐 아이씨 재미없는거 아이씨 재미없는거 아이씨 재미 하나도 없는거 아이씨 재미 하나도 없는거 재미있어 재미없어 너 너 뭔데 너 뭔데 아 그 암살자 있을수도 있는데 어떻게 말해 나는 한 10점 만점에 6점정도 재미 나는 커위 난 커위는 맞아 아 비빈다 띵운 비빈다 띵운 은근슬쩍 지나가면서 비빈다 아 아니야 아니야 아 오지마 오지마 아 비비잖아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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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에요 비비네 비둘기 그런거 아니에요 너무 티나 아아아 띵운 비둘기 띵운 비둘기 비벼 자꾸 나한테 비벼 비빈다? 비비지? 왜 그래 진짜 추잡스럽게 아하하 하이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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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w 오 Plus Musical 숙 Hypn ис pas 신고해 빨리 신고해 이거 어떻게 신고해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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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였잖아 죽인거 표시 아냐? 구석탱이에.. 기하복도? 구석탱이에.. 아 두 명을 다 발견했으니까 한 명만 발견했으니까 아 두 명이 뒤에.. 저 한 명만 한 명만 보라색만 발견했어요 이거 연인일수도 있음? 어.. 같이 죽었다 맞아 같이 죽었으면 연인이야 맞아 왜? 같이 죽어? 아니 근데 시간이 좀 오래되긴 했어 그리고 연인이라기엔 시간이 너무 오래됐어 맞죠 따로따로 죽었을 수도 있어 따로따로 죽었을 수도 있고 캐나다구스 채팅창 내려야겠다 어? 캐나다구스 캐고? 응? 디케드 형은 똑똑해서 캐나다구스 죽이고도 저렇게 침착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럴 수도 있어 저 형은 똑똑해 아닙니다 똑똑하니까 똑똑하니까 어 역시 아니 저 사람 나랑 소싸움한 사람이야 나 믿을 수 없어 은근히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 머리도 커서 뇌도 큰 큰 아니 머리 크기랑은 상관없을 수 있어 맞아 머리 크기랑 상관없을 수도 있어 아니 면적이 면적이 넓으면 더 좋아지나? 울프 형을 보면 그게 맞네 그래 맞아 빅헤드 머리 안 커 이거 달 수가 없는데 근데 나는 이게 그냥 뻔해요 불 끌 때 불 났을 때 누구 죽은거야 뭔 개소리야 피파 비케드 형님 근데 그거 있어요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살짝 무빙을 살짝 해야되는게 그 얍전지씨 네 왜 이렇게 조용해요 이번 판은 그러네 그러네 어 그러네 좀 조용한데 약전일씨가 좀 조용하긴 해요 어딨어 우리 훈제 냄새가 나는데 너 왜 누구 형이 뭐라 가냐 물어보지도 못해요 물어보지도 못해요 오는데 근데 물어보는거야 물어보는거 굳이 지금 말 많이 할 수 있는데 말 별로 안하네 어? 그러네? 너 지금 무급하구나? 아니 무급하지는 않아 그냥 저급하지는 않아 아니 이렇게 몰아가는건데? 아 아니요 야 내 소도세를 어떻게 해? 도도세를 이렇게 소극적으로 해? 건너뛰기 아니 건너뛰기 했어요 건너뛰기 했어요 아 일단 건너뛰기 나 몰라 건너뛰기 건너뛰기 이지? 아니지? 어 난 뭐해? 나 2명 투표했어 나 2명 나 2명 건너뛰었다고 아니 건너뛰었다고 아니 건너뛰었다고 아니 건너뛰었다고 아니 건너뛰었다고 성태야 아니 성태야 아니 성태야 아 이거 씨 누구지? 나 감히 하나도 안 잡힌다 어어어 진비야 병고 병고야 너 뭐야? 나? 나 캐구 솔직하게 캐구라고? 어 오지마 캐구야 너 뭔데? 야 얘기를 하다가 도망가면 어떻게 말하는거야 너 뭔데 이 정도거리 유지해 어 캐구라고? 어 너 뭔데 난 안 알려줄래 너 암살자 같아 나 죽였잖아 너 캐구구나 너 캐구 아니야? 응 나 혹시 몰라가지고 캐구라고 한거야 나는 야 오지마 어 뭐야 옷이 지나가는데 주황색 옷 주황색 옷이 지나갔어 주황색 옷이 지나가고 왜 안 안주지 왜 안 안주지 으아 으아 자 제가 발견했습니다 두 명이 죽어 있었습니다 파란 옷하고 파란 몸하고 아 파란 몸하고 누구였더라? 어 발견된거 보니까 따윤이 따윤이랑 명탄종 도난이 죽었나? 이렇게 죽었었던거 같아요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도올자 죽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거 침착맨입니다 맞습니다 왜냐면 저랑 같이 있었는데 제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지가 캐나다 구스래요 예 근데 죽여놓고 캐나다 구스를 당한거죠 오히려 뭔소리야 내가 암살자 있을수도 있어서 거짓말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너랑 나랑 같은 그 거의지 저는 한가지 한가지 본게 있습니다 근데 진배가 죽인건 아니야 명우님 지나갔거든요 명우님이 명우님이 되게 어색하게 에취 이러면서 지나갔거든요 아 귀여운 척을 한다고? 약간 죽이고 나서 아무렇지 않은 척 약간 이러면서 너 옆에 있는데 갑자기 너 옆에 있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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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기를 부려 지나가면서 에취 사실 사실 좀 알겠습니다 이거 오늘 저 지금 직업이 제가 영매사인데 심심해서 한번 비둘기인척 해봤습니다 아 심심해서 그리고 제가 봤을때는요 심심해서 제가 봤을때 시체가 두개가 모여있었거든요 그래서 보안관이 한번 썰어봤다가 같이 죽은거일수도 있어요 아 오 근데 그 좋은 철이에요 좋은 철이에요 왜냐면 두개가 나란히 있었어 맞네 아니면 연인일수도 있어요 둘이 공략공략하다가 죽은거야 갑자기 둘이 방금전까지 살아있었는데 연인은 어떻게 죽여? 연인은 한 명 죽으면 같이 죽어 아 아 그래? 음 둘이 붙어있다가 죽은거야 아 아무튼 나는 진배랑 같이 나가서 진배는 죽인거 같지가 않고 왜냐면 왼쪽으로 가서 아래로 가서 발견한거라 아무튼 난 발견자일 뿐 그건 맞아 난 아닌거 같아 철수행일이 돌아갔었는데도 지금 편들어주잖아 지금 철수행 어 진배도 아니야 왜냐면 나랑 같이 있다가 헤어져서 진배가 죽인건 아니야 그래 그래 난 아니야 진배가 빌런일수도 있어도 이거 죽인건 아니야 빌런일수도 있어도 난 빌런일수도 있어도 이번 사건은 죽인게 아니야 그러면은 얍전일 얍전일도 좀 약간 오락가락하는거보니까 근데 이번 사건은 오락가락했어요 방금 편들어드렸잖아요 해결하기가 좀 뭔데요 오락가락이라서 아닌거 같다고 조용한 빅헤드가 아닐까 조용한 빅헤드가 아닐까 그냥 찍어봄 어 그럴지도 말이 없긴하네 빅헤드 한번 찍어봐 빅헤드가 빅헤드가 빌런일 때는 말을 안해 그것도 맞아 그것도 맞아 한번 찍어봄 어? 뭐지? 나 찍은 사람 누구냐 나 찍은 사람 누구냐 나 아님 나 아님 어? 나도 아닌 나도 아닌 나는 진짜 아니야 난 진짜 나도 아님 나 사실 캐나다 고 쓰임 나 캐나다 고 쓰임 어 불 켜야돼 불 켜 불 켜 자 박옥자 침착맨 박옥자 침착맨 이거 죽으면 이거 알죠? 난 불 끌어감 나 불 끌어감 박옥자 침착맨 불 끌어감 내가 꺼 내가 꺼 박옥자 침착맨 방금 본 사람 육삼 빅헤드 그리고 나만 있는 사람 찐베 내가 꺼 내가 꺼 뭐야 이거 켜켜 켜야 돼 켜는게 아니야 아 노란색으로 하는거구나 노란색으로 하는거구나 난 알지? 난 알지? 비둘기 흩어져 흩어져 어 비둘기 비둘기 왜왜왜왜왜 아니 비둘기는 이미 없는거 같아 안 끝났어 진작에 끝났어 끝날거였으면 근데 비둘기나 흩어지면 내가 죽어 미션이야 미션 63 박옥자 명훈 명훈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명훈 영매사면 확인 한번 해봐요 지금 죽었나 안죽었나 오케 기다려 기다려잠 잠깐만 모여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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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하나 둘 셋 여섯명 아무도 안죽었어 아무도 안죽었어 아니 근데 비둘기 있으면 어떻게 해? 근데 우리 여섯명 다 모여있는거 아냐? 1,2,3,4,5,6 우리 몇명 있는데 지금 몇명 있는데 일곱명이 남은거 아닌가? 어? 한명 어디갔어? 흩어져 흩어져 침베어 있어 침베어 침베어 있어 침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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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6,3 6,3 없어 6,3만 없어 아 있어요 여깄어 여깄어 여섯명 다 있는데 한명이 누구야 우리 여섯명 다 있는데 총원은 어디서 봐? 그러면 그러면 미션 하자 게임 진행이 안되잖아요 나 미션해 일단 미션해 게임 진행이 안된다고요? 침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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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지켜지켜 내가 키우냐 내가 키우냐 내가 키우냐 내가 키우냐 내가 켰어 켰어 침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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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시체발견! 불 꺼... 이거 불 꺼졌을 때 죽인거다 불 꺼졌을 때 죽인거야 이거 불 꺼졌을 때 죽인거야 그리고 진배가 아까 수상한 소리 했는데? 시체 위치 시체 위치! 시체 위치 독서실 독서실 구석에서 죽었어 이거 그럼 얍전일이야 이거 전기일 때 위로 왔어 전기일 때 위로 왔어 나 그때 아무도 못봤어 전등 나가있었어 전등 나가있었어 아무도 못봤어 전기일 때 위로 왔어 근데 독서실 위쪽에서 나왔어 나 직업 스토커야 나 밝힐게 스토커 뭐하는건데? 나 너 스토킹하고 있었어 아니 나 스토커 뭐하는거냐고 갑자기 비하를 해 너 의심돼서 전기 늦게 갔다 왜 너 의심돼서 전기 늦게 간거라고 나 영매사라고 나 지금 영혼해 볼 수 있어 영혼이 한 명 떠나갔는데 내가 오심했어 내가 영매사라 컷 나 아니야 나 진짜 놀랐어 영매사라고 하자마자 죽었네 누굴까 나 아니야 나 진짜 아니야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누구야 누구야 왜 죽어 두번 못죽이나? 이거 연기면 살려줘야돼 이거 인정해주고 이거 연기면 자기가 죽고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이제 누구야 누구야 그거는 아니 근데 1순위에 거기 이미 와 있었잖아 근데 진배가 아까 이상한 소리하고 불 꺼졌는데 타이밍이 너무 빡빡하다 무슨 소리야 뭐라고 했는데 아까 그 수상한 소리 나 원래 이상한 소리 많이 해요 옥자님 네? 영혼이 죽여 네? 어? 옥자가 썼어? 아니 제가 어떻게 쐈어 옥자님인가 보다 목소리가 있나는데 아니 갑자기 왜 나로 이렇게 아니 양양님이 있어 당황하셨잖아 당황하셨잖아 아니 양양님이 있어 지금 미친 연기하고 있는거 아니에요? 나 진짜 너도 원딜 하고 싶었지 아니야 아니 나를 갑자기 이렇게 너도 원딜 하고 싶었구나 아니야 병건이 아니야 병건이 병건이?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이거 진배다 진배 이거 해명 아니면 약자님 진배다 이게 진배야 진배였어 아니야 왜왜왜왜 진배였어 제발 제발 나 죽으니까 제발 한번 보내야돼 어? 성태형 죽겠다 아 망했다 이거 아 나 죽는다 나 죽는다 이거 이거 해명 보냈어야 되는데 아 왜 날 보내? 어이 형 형 망했잖아 나 아니라니까 이거 진배야 진배 뭔데 그럼 아씨 이거 어떻게 시켜 이거 어떻게 시켜 이거 시키는거 눌러봐 눌러봐 그냥 눌러봐요 어떻게 눌러 너 죽기 전에 눌러 그냥 내가 누를게 어떻게 누르는거야 누구 죽기 전에 내가 눌렀어요 어 진배가 죽었네 이거 난 진배 같아서 나 죽기 전에 제발 나 죽기 전에 옥자님 달아 이거 나 죽어 나 진짜 죽어 진배 형 죽었어 형 회의를 하면은 회의를 하면 형 총 맞아요 아니 왜 아니 왜 날 죽일 수가 없었어 형 형 형 형 형이랑 같이 있었는데 이제 성태형 총 맞겠다 잘가 나 나 5초 남았어 왜왜왜 아니 나 혀태형이랑 같이 있었는데 전등 꺼졌길래 죽기 전에 내가 일부러 눌렀어 저 침착매님 누르려고 그랬는데 어? 요 빨리 투표해 빨리 투표해 일단 날아 일단 날아 누군데 누군데 침착매님 아니야 왜 나 침착매님 아니야 침착매님 아니야 침착매님 아니야 무조건이야 침착매님 아니야 종칠라 그랬어 옥자 옥자 청소시간 어깨야 돼 너 빌면 한 명밖에 안 남은 건데? 지금 나 고르고 있어 나 고르고 있어 빨리 무조건 옥자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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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니라니까 아 빅헤드인가? 못됐다 아 이거 혜두 형이 아니 아까 죽였어야 됐는데 아니 이거 스토커가 없는데 얍전히 해! 당신 펠리칸이지?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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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펠리칸? 남은 건 그러면 이제 중립인데? 수리 도둑새 펠리칸 수리 도둑새 펠리칸 그럼 도둑새였으면 아니고 펠리칸이네 펠리칸이다 이거 펠리칸이다 이거 펠리칸이다 이거 꺼야돼 펠리칸을 어떻게 죽여? 펠리칸 어떻게 죽여? 펠리칸 어떻게 죽여? 어떻게 죽이는 거야? 10초다 14번 왔어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죽이는 걸 몰라 내가 임무를 끝내?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좋아 아 이거 왜 이렇게 빨리 왜 이렇게 컨트롤이 좋아? 아 나 도망갔는데? 맛있게 먹었어 아니 왜 스킬 아 경건이가 트럴 해가지고 나 찍힐 수 있었는데 어? 아아 깜짝이야 나 도인을 몰라서 잘해기네 시간이 10초 남았던데? 아니 코비가 좋아하신다 못 찾으면 뭐 없었는데? 스토커가? 아 뭐냐 잘했다 머리가 이제 막판 끝났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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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 나 끝까지 모르네? 재밌었습니다 아니 여기 재물이 뭐야 유씨 예 재밌었습니다 아 끝까지 몰라 여러분들 재밌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늦었나요 생각 생각보다 너무 오래 했어요 자 여러분들 저 가보겠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다음에 또 같이해요 안녕 아 들어가세요 형님 예 재밌었습니다